마흔일곱 장 용천기 용천기의 사연 백방생은 한 모금의 차를 마신 뒤에 말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 피차에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백방생은 시녀들에게 탁자위를 치울 시간을 주기 위해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당리가 그 뒤를 따랐으며 석채릉도 뒤를 따라왔다. 백방생은 후원으로 갔다. 후원의 연못가에서 발길을 멈추고 연못 속에 고기들이 논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 이윽고 석채릉이 뒤에 다가와서 약간 약이 오른 듯이 말했다. 당신은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백방생은 옆을 돌아보았다. 당리가 한쪽에 조용히 서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위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한쪽에 정원석 위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오. 천하의 천룡무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석채릉은 잠시 그의 얼굴을 노려보는 듯 하더니 이윽고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의 말을 믿기로 하죠. 우선 내가 오늘 온 용건에 대해 말해야 하겠는데 나는 오늘 당신의 호법 호법칙을 수락하기 위해 왔어요. 백방생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호법을 막겠다고. 하하 차라리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을 것이오.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그게 아닌가요? 내가 당신을 노리지 않으면 자연 당신은 무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방생이 돌아보니 당리는 여전히 가만히 서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내게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오. 석채릉은 눈빛을 빛내더니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다. 적어도 한 장 일백만냥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이거 보시오. 성랑자 세상에 아직 그렇게 큰 액수의 은표가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석채릉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백은이 아닌 황금 일백만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당신이 만일 나를 제대로 대접한다면 내가 다시 당신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있겠소. 석채릉은 말했다. 그거야 당신의 마음대로가 아닌가요? 어쨌든 아쉬운 쪽은 당신일 테니까요. 백방생은 문득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 봐요 성랑자. 네 비록 어제 무례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난 어제의 일이오. 만일 다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참을 수가 없소. 그러니 쓸데없는 농담은 그만두고 어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그 말에 크게 분노한 듯이 안색이 빨갛게 변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것을 보고 석채릉은 참지 못하고 신형을 날려 덮쳐 들어갔다. 당리는 옆에서 그녀의 행동을 예에 주시하고 있다가 그만 놀라서 아하는 소리를 냈다. 상상외로 석채릉의 공격이 빠르고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흡사 석채릉의 상체가 길쭉하게 늘 원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그녀의 우수가 장검을 집었고 그 장검은 길쭉하게 수십 개의 날이 있는 창처럼 변하여 백방생의 등을 찔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그저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어서 당리는 그저 놀라기만 할 뿐 전혀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이내 백방생의 몸은 갈갈이 찢겨져서 난 자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실 그것은 바로 정령 착각이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착각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별로 몸을 움직인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석채릉의 공격은 환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장검을 들고서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석채릉은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으나 흡사 넋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백방생은 그저 한 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이 웃고 태연히 밖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윽고 아하고 감탄과 기쁨의 탄성을 바라며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천천히 걸어서 전체의 객청에 이르렀다. 어느새 그의 옆에는 당리가 바싹 따르고 있었다. 당리는 비록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몹시 기뻐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문득 저 멀리서 석채릉이 느릿하게 따라오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 지은 집이고 또한 하인들이 유니번 쩍번쩍 나도록 잘 닦고 청소했으므로 이 객청 역시 예외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백방생이 태사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드디어 석채릉이 다가와서 한쪽의 자리에 앉았다. 석채릉은 아까 그 일 때문인지 다소 기가 꺾인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한 달 일해주는 조건으로 그저 10만냥의 황금만 받기로 하죠. 이건 내가 많이 생각해준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리는 한쪽의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필시 그녀보다도 능력이 뛰어날 황진의도 1년 동안의 보수를 5만냥의 황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잠자코 있으면서 백방생의 반응을 살폈다. 백방생은 나무란 대꾸도 없었다.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떤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석채릉은 가볍게 안색이 변했으나 이어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툭 치며 웃으며 말했다. 정말 보기보다 쨔쨔하군요. 좋아요. 내가 더 양보하기로 하죠. 한 달에 5만냥은 어때요? 아니 다만 만냥이라도. 백방생은 문득 정신을 차린 듯이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녀가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말했다. 아니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소. 석채릉은 안색이 다시 한 번 더 변하며 말했다. 좋아요. 한 달에 1,000냥이라고 해요.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양보한 금액이에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제멋대로인 낭자로군.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낭자를 고용하겠소. 황금 천냥이 아니라 단돈 한 푼도 줄 수가 없으니 그리 알고 그만 물러가 주기를 바라오. 순간 석채릉의 안색은 순식간에 여러 차례나 변했다. 그녀는 당리를 돌아보더니 더욱 안색이 차갑게 변했다. 거듭 분노한 듯이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그녀는 싸늘하게 소리쳤다. 좋아요. 네 물러가기는 하죠. 그러나 호호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각오해야만 할 거예요. 당신은 그야말로 오늘 나에게 한 짓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요. 석채릉은 이어 자신이 환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지 못해 한이 된다는 듯한 모습으로 찬바람이 나게 신형을 돌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곳은 바깥의 힘으로 정문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석채릉은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일단 마당에 내려서자 신법을 일으켜 날아갔다. 무려 수십 장이나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문득 그 주위를 지나던 하인 몇몇이 놀라 멍청한 표정들을 보이고 있었다. 확실히 석채릉의 무공은 당금의 여강호 여강호들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바가 있었다. 그 놀라운 무공들은 같은 여강호인 당미도 경악하는 바가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석채릉이 마악 장원의 담장을 넘어서 사라졌을 때 문득 정문 쪽으로 다시 한 명의 여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당민은 문득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가 일순 매우 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바로 황진의 황진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더욱 놀라고 반가운 표정이었다. 그는 즉시 일어서서 그쪽으로 다가갔으며 황진의를 맞이했다. 황진의는 별로 과거와 달라진 구석이 없었다. 다만 왠지 외롭고 지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무심코 백방생을 대하다가 문득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그 백방생 백공자가 맞나요? 백방생은 스스로도 이미 자신의 변화를 알고 있었으므로 황진의의 놀라는 표정이 이해가 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틀림없이 나요. 헌데 지금 객청에 당리 당랑자가 와서 머물고 있는 중이요. 가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황진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죠. 헌데 정말로 제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로군요. 백방생과 황진의는 그 길로 곧장 객청으로 들어와서 당리와 함께 자리했다. 두 사람의 인사가 끝난 다음에 황진의가 다시 백방생에게 말했다. 당신의 몸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죠. 그 고질병은 치료하게 되었나요? 백방생은 그 질문에 대하여 전에 객방에서 느닷없이 혼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세맥이 모두 치료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백방생은 그 얘기를 하면서 시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황진의는 다소 담담한 표정이었다. 백방생은 그 뒤에 얘기는 대강 얼버무렸다. 이어 그는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군요. 그래 그 용사형 용사형은 찾아냈습니까? 황진의는 자신의 일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묻자 은근히 안색을 붉혔다.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동안의 사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백방생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우리 그 얘기는 일단 본체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진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 장원을 보고 감탄했어요. 당신은 과연 훌륭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거실은 이미 모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시녀들이 가져다 주는 다과를 먹고 마시면서 세 사람은 이윽고 거실의 탁자 앞에 마주 앉았다. 황진의가 말했다. 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 줄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만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있어야만 할 일들이 일어나니요. 그럼 철알부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당연한 비결이었다는 말이오. 황진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찾고 부모가 자식을 찾듯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당신은 다 큰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그 용천기는 의당 부모가 있으니 다시 찾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소. 황진의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용천기 용사형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의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아니 농림맹주인 만리신통 만리신통 용비천 용비천 이 부친이 아니었다면 대체 누가 친부모였단 말이오. 황진의는 말했다. 옛날에 멸망한 형산파 형산파에는 역시 용시 룡시 성을 지닌 한 사람 이 장문인으로 있었었죠. 환상검 환상검 용불범 용부범이라고 그는 무공은 그리 대단한 기재가 아니었지만 정말 뛰어난 기재를 지닌 한 아이를 낳게 되었죠. 결국 그래서 형산파가 멸문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전대 전대에 비사비사 백방생은 느닷없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절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당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 용천기에 부친은 용불범인데 용비천이 그 아들을 갖기 위해 형산파를 멸문시켰다는 것인가요? 황진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용비천은 본래 야망이 강하여 결코 농림맹주의 자리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용천기 용사형의 뛰어난 기재를 보자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형산파를 멸망시키고 그 아이를 빼앗은 다음에 이윽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성수곡에 보내게 되었던 거죠. 백방생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아니 그럼 그 일을 용천기가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용비천은 본래 이 일을 극도의 비밀에 붙였었어요. 하지만 결국 완전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죠. 용사형은 그러한 사실을 알자 이내 철회부를 떠나서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당신의 얘기를 듣고는 그 용천기가 용비천과는 성격상으로 조금도 담지 않았다는 것을 왠지 느끼고 있었소. 헌데 그 용천기는 자신의 친부모의 원수인 용비천을 죽이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래도 용비천은 나름대로 용사형을 꽤나 생각해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용사형은 결국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생각해 보았다. 그에게도 처절한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보아하니 그 용천기라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도 정말로 기구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다. 정말로 인생사는 복잡하고 사연도 많다는 말을 실감할 만한 일인 듯 했다. 그는 다소 착잡한 심사가 되어 말했다. 헌데 어째서 당신은 그에게 가서 좀 더 위로해 주지 않았소. 황진이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그는 나를 그저 아직도 조그만 계집아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죠. 저를 본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머지 않아서 그는 자연 이곳으로 올 테니 당연히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긴 그렇다면... 헌데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이곳으로 온다니.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야 당금의 강호정세를 보면 당연한 일이죠. 당신은 설마하니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무슨 소식이오? 백방생이 고개를 돌려 당리를 보자. 그녀는 다소 안색을 상기시킨 채 잠자코 있었다. 백방생이 다시 황진이를 바라보자. 황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당신은 이곳에서 그저 푹 파묻혀 살기만 한 모양이로군요. 하지만 일단 강호의 발을 디딘 사람이면 반드시 돌아가는 정세에는 눈을 돌려야만 해요. 내가 말해주죠. 세외옷에 세외옷에가 출연했어요. 그 말은 마치 백방생의 머리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백방생은 순간 안색이 급변하여 멍해지며 소리쳐 말했다. 뭐라고 세외옷에가 출연했다고?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을 보충했다. 그러니까 세외 8세에서 천륙무가와 성모궁 성모궁 성수곡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문파인 1월신교 도막현현사 검총 태양마교 태양마교가 나타난 것이죠. 그 세외옷에는 현재까지 달마하온과 남해보타도를 멸망시킨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백방생은 갑자기 머리에 피가 치솟는 듯 하여 흥분하며 말했다. 그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요. 황진이는 말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해외 해외에서 건너온 이방인들이니 그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즉 달마하원의 멸망 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쪽은 1월신교이고 서북쪽은 도막도막 그리고 북쪽은 현현사 현현사 동쪽은 검총 검총 남쪽은 태양마교로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소림사에 있는 천 육무가를 노리고 있죠. 백방생은 천륙무가가 어째서 소림사에 있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곳의 가주가 현재 소림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그들은 천륙무가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오. 황진희는 말했다. 현재 천하 천하는 그들 세외팔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세외호세는 각기 천하의 일부분을 다스리고 있죠. 하지만 만약 천륙무가가 천상절맥 천상절맥이 해소되고 나면 힘이 균형이 무너져서 그들이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백방생은 이미 복주에서도 세외호세가 달마혁근경의 심득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달마하원의 무공비극들이 소림사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실 그 때문에 그의 부모도 죽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그렇다면 그 천륙무가의 가주가 이미 거의 천상절맥의 해소에 성공해 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천륙무가주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이오. 황진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기이한 눈빛을 바라며 말했다. 어쨌든 천하의 각처에서 세외호세가 피바람을 부르며 소림사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괴례들과 정의맹도 소림사로 떠나가 버렸어요. 천하는 바야흐로 거대한 피의 폭풍전야에 돌입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저의 용사형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괴례라니 그건 또 뭐요. 황진희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야말로 강호의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제3세력인 마교, 마교, 배교, 배교, 팔괴교, 팔괴교, 흑루, 흑루 공동파는 이미 그 세외호세에 괴례들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교는 1월 신교의 사주를 받은 것이고 배교는 태양마교의 팔괴교는 현연사의 흑루는 검총에 그리고 공동파는 도막의 사주를 받고 활동한 것이었죠. 그들은 지난 얼마 동안 강호에 온갖 마약과 괴물 정신병자들을 심어놓고 혼란으로 빠뜨렸으니 정말로 세외호세가 나타나는데 충분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당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본래 강호에 사, 입이 집단들인 배교나 팔괴교 등은 그렇다고 쳐도 흑루에 이어 구파일방의 하나인 공동파까지 거기에 들어 있었을 줄이야. 그렇다면 필시의 정의맹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소림사로 옮겨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결국 모든 이 혼란은 세외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말이 아니오. 황진희는 다소 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셈이지요. 지금 강호무림은 거의 아수라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결코 이 중원 중원을 해외의 이민족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림사로 몰려가고 있기도 하죠.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혹시 그렇다면 소유등도 이미 소림사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 성룡안과 진소유 등이 소림사로 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너무했다. 왜냐하면 성룡안이 결코 천룡모가의 일을 모른 척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어째서 석채릉이 아직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곳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소. 황진이는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웃으며 말했다. 진랑자의 장원에는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들러보았어요. 거기에는 그저 약간의 하인들만 있을 뿐 텅텅 비어있더군요. 그들은 이미 소림사로 떠난 지 오래라는 말을 들었어요. 백방생은 자신의 심중을 간파 당하자 왠지 안색이 붉어졌으나 모른 척하고 신형을 일으켰다. 두 분은 이제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떠나도 괜찮을지 모르겠구려. 피곤하지 않겠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공연이 능청을 떠는군요. 당신은 그래도 결국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바로 그날로 집사에게 장원의 일을 맡기고 곧장 말을 타고 두 사람과 함께 소림사로 향했다. 소림사는 낙양에서 고작 수백리의 여정에 불과함으로 만일 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백방생은 오후 늦게서야 출발을 했으므로 미처 소림사 부근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이 길은 과거 백방생이 소림사를 떠날 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으로써 백방생에게는 다소 익숙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황진희의 말에 의하면 천하가 지금 세외호세와 그 괴례들에 의해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나 일행은 길을 가는 도중 전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소림사의 사람들이나 정의맹의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다. 마치 이 부근은 무리민들이 하나도 없는 텅 비어버린 강호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혹시 태풍의 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것은 아닐 런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무렵에 도착한 한 현성에서 일행은 객점을 찾아가 방을 세 개 빌렸는데 이런 곳에서는 그저 그런 객방들 뿐이라 다소 누추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를 주문하고 말에게 먹이를 잘 먹이라고 지시한 다음에 백방생은 객방으로 돌아갔다. 황진희와 당리는 각기 하나씩의 객방을 빌렸었다. 하지만 마땅히 씻을 곳도 없고 하여 둘 다 백방생의 방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미 사위에는 곳곳에 잔설의 흔적들이 있고 본격적인 한겨울의 냉기가 휘몰아 치고 있었다. 비록 그 방안은 난방이 시원치 않았으나 이미 다들 일신의 높은 무공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당랑자와 당신과의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황진희의 말이었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당리의 안색은 다소 붉어져 잇었고 황진희의 표정은 장난기가 가득해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백방생의 첩실 비슷하게 된 사연을 말한 모양이었다. 황진희는 지금 나이가 스물다섯으로 당리보다 세 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벌써부터 언니 동생하고 잘 어울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두 사람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황진희는 주저없이 말했다. 본래 약속은 그 남궁공자가 깬 것이었으니 이 당랑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당랑자는 당신의 부인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백방생은 슬쩍 당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보내고 있었으나 그의 언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눈치였다. 백방생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복을 많이 받게 된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성수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까? 황진희는 느닷없이 백방생이 그쪽으로 화제를 돌리자 다소 당황한 듯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즉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성수곡은 그저 응거하는 집단이지 무슨 강호의 세력은 아니에요. 나중에 참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어요. 백방생은 문득 이 황진희가 어딘가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기는 그녀의 말이 다소 수상적기는 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성수곡은 대대로 강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로서 인술인술을 펼치기만 했을 뿐 전혀 강호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고칠 수 없는 불문율과도 같았다. 하지만 만일 중원천하가 외인 외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방관하기만 할 것인가. 백방생은 황진희가 왠지 거북해하는 것을 보고 다시 화제를 돌려 말했다. 어쨌든 낭자가 내게 좋은 영단들을 주어서 이번에 그 빛을 보게 되었소이다. 재산 감사드리는 바이오 이어 백방생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송명신단과 대라금단을 복용하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높은 경지에 무공을 터득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황진희는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공력은 무려 12갑자 12갑자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모르겠소 확실한 것은 이제서야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무공들을 뜻대로 펼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오 당리가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옆에서 끼어들었다. 아 언젠가 듣기로 당신은 복주에서 대움나게 경지에 올랐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낭자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소 당리는 미미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저 알게 되었어요. 황진희는 문득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아마도 세상에서 당신처럼 무학을 빠른 시간에 성취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신이 설령 어렸을 때부터 일정한 심득심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나는 문득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세상의 일은 정말로 백방생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 전에 말했던 그 일곱 명의 무학천재 무학천재들 말이오 나도 그 대열에 끼일 수가 있겠소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천하를 지배하게 된다는 예언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나보다 더한 경지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오 황진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면서 점원들이 음식상을 날라왔다. 백방생은 공연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것이 귀찮았다. 그래서 식사를 방 안으로 주문한 것이었다. 확실히 황진희와 당리뿐만 아니라 백방생의 모습도 이제는 충분히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했다. 이런 객점의 점원들은 더욱 그런 판단에 민감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음식들을 탁자 위에 나르면서도 은근히 일행을 공경하고 깎듯이 대하는 척했다. 그것은 어떤 국무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었다. 백방생도 두 여자와 동행하는 마당의 그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아무래도 이 점원들에게 푼돈이라도 건네줘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품속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체구가 다소 헌칠하고 마 른듯한 점원이 하나 들어와서는 백방생에게 곧장 다가왔다. 백방생은 그에게 한 다발의 꽃송이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대체 누가 자신에게 꽃을 보낸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다. 현재 백방생을 알고 있는 여자들은 적지 않지만 그러나 꽃을 보낼 만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백방생은 그 가운데에서 문득 진소유와 증평을 뇌리에 떠올렸다. 진소유는 성룡안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에게 꽃을 보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증평일까? 증랑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그 직원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증평은 다소 순수한 열정을 간직한 소녀였다. 그녀의 그 순수함이 때로는 백방생으로 하여금 회상에 적게 했다. 단지 그것만으로는 그의 마음의 사랑을 일으키지 못했을지라도 백방생은 혹시 이번에 소림사에 가면 그녀를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헌데 이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백방생은 점원이 꽃을 내미는 것을 보고 그저 무심코 손을 내밀어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그 꽃 속에서 보기에도 섬뜩한 백색의 선광 선광이 그를 향해 발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얼핏 하나인 것 같았지만 여러 개였고 그 수십 개의 선광은 일시의 은은한 자광 자광으로 변하여 백방생의 전신을 뒤덮어 버릴 듯 했다. 그것은 실로 보기 드문 무시무시한 공격이었다. 또한 그것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았다. 동시에 옆에서 당리와 황진이의 논란 외침 소리가 전해져 왔다. 앗! 백방생의 신형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몸은 이미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의 몸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면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쩐지 눈에 있다고 생각했지. 조금 전에 이 점원의 체형은 매우 낯익은 것이었다. 다만 백방생은 내심 그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옆에서 황진의가 이미 그를 돕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한 모양이었다. 그녀로서는 거의 기겁을 할 만큼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천만의 말씀 백방생에게는 그러한 도움조차 필요가 없는 처지였다. 수십 수백 개의 별빛 같은 자색의 건강건강들이 한순간 백방생의 몸을 휩쓸었으나 어느새 백방생의 몸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아니 그곳에 잊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신형은 한 번 흐릿해진 사이에 상대의 그 무시무시한 암격을 간단히 피해낸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달마하원에서 금강부동신법 금강부동신법이라고 불리우던 불문의 절악이었다. 마치 움직인 듯 움직이지 않은 하지만 실제는 움직였으되 그대로 있었는 듯한 그 심오한 절기는 이제까지 터득한 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던가 백방생에 의해 느닷없이 그 절기는 시전된 것이다. 그 점원은 백방생이 그처럼 기이하게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자 너무나 도 놀라서 그만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도 제의의 살수 살수를 전개하고 있었다. 일순 집어던진 꽃송이들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무시무시한 살검살검이 되어 백방생의 전신으로 덮쳐들고 있었다. 그 공격은 이번에는 방안을 온통 뒤덮고 있어서 어떤 암기술보다도 무섭고 어떤 공격보다도 강렬하여 도무지 피할 곳은 업어보였다. 하지만 기실 그 수법도 백방생에게는 눈에 익은 것이었다. 바로 자부검의 자부검회의 절초들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다. 백방생은 갑자기 우수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우수는 돌연 마치 함지방만하게 커진 것 같았다. 아니 그것들은 갑자기 무수한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 것 같기도 했고 이어 그 크고 작은 손바닥들이 마치 환상처럼 겹쳐졌다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얼핏 눈속임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다음 순간에 그 무시무시하던 꽃송이들은 어느새 백방생의 손아귀에 장난처럼 잡혀져 있었다. 백방생은 이미 그 꽃들을 들어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좌수를 내뻗었다. 하지만 그 좌수의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라 말리려는 행동이었다. 그만두시오. 이미 황진이의 공격이 그 점원의 등판을 가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점원의 무공은 분명히 황진을보다는 우위였다.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백방생의 무공에 그만 넋을 잃었다. 황진을가 공격을 할 순간 그는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백방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진이는 이미 백방생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절기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바로 세월팔세 가운데의 하나인 성수곡이 자랑하는 무학인 장력이었다. 백방생은 그 장력을 막아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 황진이의 황금빛이 빛나는 장력을 그는 다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장력과 그녀의 장력이 어울리자 중간에 그 사람에게 묘한 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람의 몸은 한 차례 크게 진동함과 더불어 바람 빠진 것처럼 변했다. 즉 단전이 파괴되고 무공이 모두 상실된 것이다. 마흔여덟 장 다시 찾은 소림사 소림사 그 사람은 이미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있는 정원의 얼굴은 과연 낯익었다. 그는 바로 백귀현 백귀현이었던 것이었다. 빌어먹을 백방생은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그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런 수법으로 암살하기 위해 찾아올 줄이야. 비록 상황의 변화가 그러했고 또한 그러한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도 왠지 백방생은 서글퍼지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백귀현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 백귀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백방생을 습격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 백방생의 뇌리에는 문득 백철우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오랜만이군요. 백방생은 아직도 넋을 놓은 듯한 백귀현을 향해 말했다. 백귀현은 잠시 그를 노려보더니 이윽고 길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어서 나를 죽여라.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백방생은 이미 차분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어리둥절해하는 두 여자들을 돌아본 뒤에 말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소. 그러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소. 백귀현은 이를 갈며 두 눈에서 원독의 광채를 바랬다. 나를 이렇게 해놓고 고작 인심을 쓰는 척 한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은 본래 고아였는데 나의 조부님께서 거두어주셨으므로 응당 감사했어야 할 것이오. 그런데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음해하고 살해하려고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백귀현은 두 눈에 가득 저주의 빛을 바라면서 노려보다가 이윽고 몸을 돌려 사라져버렸다. 비록 전신의 원독이 충만해 있었으나 몸놀림은 과거처럼 가볍지 못하고 몹시 둔하고 무기력하게 보였다. 백방생은 그가 떠난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윽고 가벼운 탄식과 함께 말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미우치지 않는구나. 당리가 말했다. 그는 누구죠? 아는 사람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는 과거 나의 백부였소. 이어 백방생은 간약하게 그가 복주에서 자라나던 일 등을 말해주었다. 당리와 황진희는 그의 과거가 몹시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와의 은원이 심하게 얽혀있는 것을 알고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다. 황진희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렇게 당하는군요. 당리가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도 이제는 그렇게 무공을 상실당했으니 다시 상공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런 나이에 무공이 폐쇄되면 다시 무공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죠. 백방생은 문득 중얼거렸다.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라고. 사실 나는 그보다 더한 어려운 일도 이루어냈소. 황진희는 문득 급히 밖으로 신형을 날려 객점의 주위를 돌아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어 방 안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일일이 점검한 뒤에 말했다. 그 한 사람 이외의 다른 흉수 흉수는 없어요. 이 음식들도 모두 이상이 없고요. 황진희는 가히 강호의 명의로 불리우는 여자다. 그녀가 그렇게 보증을 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소림사에 가면 그나마 제때 식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었다. 당리가 문득 백방생이 탁자의 한쪽에 내려놓은 꽃다발을 보며 말했다. 헌데 저것은 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요? 백방생은 말했다. 누가 보낸 것이냐니 바로 아까 그 백휘현이 가져온 것이 아니오.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백휘현은 듣자니 당신에게 무슨 꽃을 선물할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핏이 누군가 그것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방생은 쓸데없는 일에 공연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당리의 의중이 알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럼 대체 누가 그 꽃을 보냈다는 말이오. 그야 핏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백방생은 문득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재산만을 사랑할 뿐이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반쯤 열려져 있는 방문 사이로 한 명이 낯익은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석채릉이었다. 백방생은 백휘현의 출연이 그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백휘현은 본래 복주에서 호의호식하며 말년을 즐길 수가 있는 거부였고 또한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대체 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음독하고 발악적인 사람으로만 들었을까. 이번에 석채릉의 출연은 비록 예상되었으나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마도 몰래 일행의 행동거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석채릉은 방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자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과연 나를 잘 아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순순히 나에게 그 재산을 바치는 것이 어떻겠어요. 백방생은 갑자기 석채릉마저 나타나자 이미 삼켰던 음식마저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낭자의 수단은 과연 고명하오. 나는 하마터면 좋은 구경을 할 뻔했지. 그래 기왕에 나타난 것이라면 어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황진의 등을 바라본 뒤에 말했다. 나는 사양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죠. 당신들이 소림사로 간다고 하니 나 역시 그곳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기로 하겠어요. 나는 거기에서도 당신이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요. 석채릉은 이어 찬바람이 일도록 싸늘한 기색으로 몸을 돌렸는데 정말로 신법을 펼쳐서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사실 그녀도 설마하니 백방생이 백귀현의 살수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랐을 것이고 따라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심의 당황함은 그만큼 컸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다시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서 간약하게 석채릉을 만난 얘기 등을 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다. 석채릉이 소림사에 가서 백방생 등을 음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황진의 등은 다소 신경 쓰는 눈치였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황진이는 자러 가겠다고 하고 옆방으로 갔다. 그러나 정원들이 상을 치우고 뜨거운 차와 찻잔들을 새로 갖다 놓았을 때에도 당린은 아직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당린은 문득 차를 백방생의 찻잔에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은 황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잠자코 그 찻잔을 들어 마시려다가 의아한 듯이 말했다. 아니 어떤 마음이라니? 그녀는 항상 강호의 정의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오. 당린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녀가 대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당신은 그녀가 오직 용천기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오. 당린은 혼자서 차를 따라 마시면서 말했다. 대개 농림맹에 총단이 있는 남녁 남녁까지 갔다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결국 그녀는 사실상 별로 조사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건 그녀가 나와 호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오. 그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위험해질까 봐 다소 서두른 모양이오. 당린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녀는 돌아왔을 때는 몹시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당신과 함께 있게 되자 마음의 여유를 찾고 편안해 보였어요. 대개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백방생은 어이가 없어 말했다. 그녀가 내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오. 당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증거는 될 수가 없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당신에게도 무척 좋은 일이고요. 저는 그 황언니가 비록 나이가 다소 많기는 해도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진소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욱 나아 보여요. 저는 상공이 그녀를 놓치기 말기를 바래요. 백방생은 어이가 없어 하며 말했다. 당신은 생각이 다소 과민한 듯 하구려. 사실 그녀는 나보다도 더욱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의 신망도 두텁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위대한 용사형이 있소. 낭자는 모든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소. 당린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녀가 만일 원한다면 부인으로 맞아들일 용의는 있나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사실 낭자도 보았겠지만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 사이요. 그녀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솔직히 그런다고 해도 나는 그저 친구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을 것이요. 어떻게 혼인을 할 수가 있겠소. 그런 소리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당린은 그 말에 잠시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이어 말했다. 자 이제 나는 그만 쉬어야 하겠으니 낭자도 그만 쉬시는 것이 어떻겠소. 당린은 말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자겠어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했다. 뭐라고요? 당린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상공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백방생은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여 그만 난처해졌다. 본래 그런 말은 남자 쪽에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여자가 그렇게 나오고 나니 마치 백방생은 자신이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라도 있다는 말이요. 당린은 말했다. 저는 어차피 당신의 첩실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길면 꿈이 많은 법시간이 흐를수록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예 그대의 여자가 되려는 거예요. 백방생은 사실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었다. 조금 전에 그 살벌한 광경도 그러했고 게다가 이런 공벽한 시골에 싸구려 객방에서 그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다지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혼인은 일륜지대 사이인 것이다. 어찌 이렇게 함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 그녀는 남궁검상과 전에 그렇고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들까. 백방생으로서는 또한 당리가 전혀 순결하리라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아무래도 여자인 당리가 그런 말을 꺼낸 이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능하면 부드럽게 대하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의 생각은 내 잘 알겠소. 물론 그 생각은 매우 고맙소. 하지만 절대로 그대를 이런 초라한 곳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우리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오. 당리는 손이 잡힌 채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백방생은 생각했다. 혹시 그녀가 이번에는 대신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로 그녀는 나에게 시집오기로 생각을 굳힌 것일까? 무슨 부탁이오? 뜻밖에도 당리의 부탁은 다른 것이었다. 나에게 술을 한 잔 사주세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아니 이 밤중에 말이오. 당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요 앞에 나가면 주점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술을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혼자서도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백방생은 당리의 속셈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좋소. 그럼 우리 황랑자도 불러서 같이 갑시다. 그런데 당리는 다시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과 단 둘이서만 마시고 싶어요. 객장의 앞쪽에는 과연 하나의 주루가 있었다. 비록 초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고 술을 마시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사위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고 단지 등불들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주루의 내부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서 한 탁자를 차지하고 앉자 한 점원이 걸레를 가지고 와서 탁자 위를 한 번 쓱 닦으며 말했다. 술을 드시겠습니까? 백방생은 점원이 들고 있는 걸레가 몹시 지저분한 것을 보고 다소 눈살을 지푸렸으나 이내 술과 몇 가지의 안주를 시켰다. 당리는 한 차례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다지 즐거워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진 것일까? 점원은 이내 술과 안주들을 가져왔다. 그 술은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그다지 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큼하고 떫은 듯한 냄새까지 났다. 백방생은 당리의 기분이 좋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런데 당리는 정말로 술이 마시고 싶었는지 계속 혼자서 마셔댔다. 무리미는 내공이 있으니 의당 술이 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여자라서 금방 안색이 홍조를 띄게 되었다. 백방생은 은근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괜찮겠소? 당리는 거의 혼자서 술을 한 병 이상이나 마셔서 눈빛이 거의 개슴츠레하게 보였다. 당리는 웃으며 말했다. 왜요?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백방생은 입장이 난처해져서 달래듯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그대가 원한다면 우리 이번에 장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곧장 홀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홀례를 치른다고? 주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취객 중에 하나는 그 말을 듣자 공연이 심사가 뒤틀리는지 그렇게 떠들어댔다. 그는 마악병을 거꾸로 들어서 나발을 불고 있었는데 이내 병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게다가 이쪽의 자리로 일어서서 다가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 취객의 말소리가 이상하게 심사를 긁고 있었기에 왠지 대화가 끊어져서 자연히 그쪽을 보게 되었다. 그 취객은 다가와서 백방생에게 마치 시비를 걸듯이 말했다. 이것 봐 돈 많은 부잣집 귀공자. 내가 이 자리에 잠시 앉아도 될까? 백방생은 솔직히 이런 주정뱅이를 자리에 앉히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왠지 상대의 기세가 너무 난폭해 보여서 쉽게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백방생은 당리를 바라보았다. 당리는 약간 취기가 돈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이곳에 사시는 분인 모양이군요. 거기 앉으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등불은 더욱 환한 빛을 발했다. 추위 또한 깊어져서 이제 이 주점에는 손님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생각하기에는 쉽지만 이런 겨울에 술을 마시며 낭만스럽게 별빛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리 낭만스럽지 못하다. 취객은 털썩 자리에 앉더니 문득 자신의 손에 들린 그 빈 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 그는 마치 박살을 내려는 듯이 탁자와 힘껏 부딪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병은 깨지지도 않고 곧장 탁자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이 뜻밖의 상황에 놀라 그 취객을 바라보았다. 취객의 솜씨는 바로 다름 아닌 무공절기 무공절기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술병의 기검 기검을 운용한 것으로써 무공이 최소한 상승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흉내도 낼 수가 없는 절기였다. 즉 술병의 일종의 검기가 작용함으로써 먼저 탁자 위를 부수었고 그리하여 약한 빈 병은 오히려 깨지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이치를 모르는 일반인이 본다면 절로 눈이 휘둥그레질 일일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알고보니 귀하께서는 무림의 고인 고인이셨군요. 백방생은 상대가 일단 실력을 드러낸 바에는 다소 예의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취객은 오히려 표정이 더욱 냉랭해지는 것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딸을 팔아먹었다고 비웃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백방생은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가능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했다. 아 귀하께서는 남모르는 사연이 계시는군요. 취객은 그 말에 더욱 분노한 듯이 보였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뭐라고? 감히 내가 모른다고 잡아뗄 수가 있다는 말이냐. 갑자기 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취객이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자 술잔 속에 담겨져 있던 술들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으며 이어 그것들은 무수한 방울이 되어 각기 백방생의 면전으로 엄습하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그만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그 숙법은 실로 무서운 암기술 암기술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백방생이 놀란 것은 그 숙법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명성이었다. 그러한 숙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방금의 천하에서 그러한 암기술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이 오직 한 곳이 있다. 백방생은 문득 반사적으로 당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당리는 취한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 취객도 마찬가지였다. 비로소 백방생은 당리가 이곳으로 오자고 한 것이 일종의 목적에 의한 유인책이었음을 알아차렸다. 백방생은 비단 그 취객의 정체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거의 알아차렸다. 당리는 시선을 돌리고 있었으며 아무런 말도 없었다. 백방생은 무형 중에 흔적도 없이 그 술방울들을 제거한 후에 가벼운 탄식을 바랬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토록 복잡하다. 좀 더 순수해질 수는 없을까? 취객 아니 사천당문의 속가주이자 바로 당리의 부친인 팔비추혼 팔비추혼 당정용 당정용은 백방생이 너무도 간단하게 자신의 변형된 일종의 만천하우 만천하우 수법을 해소시키는 것을 보자 놀랐으나 이내 다시 차갑게 소리쳐 말했다. 자 이제 내놈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아라. 감히 내 딸년을 데리고 희롱을 해놓고선 발뺌을 하지는 못하겠지. 백방생은 확인할 겸 폭권하며 정중히 말했다. 혹시 팔비추혼 당선배님이십니까? 당정용은 음침하게 말했다. 내놈의 눈이 아직 멀지는 않았군. 하지만 나는 너 같은 후배를 둔 적이 없으니 나를 선배라고 부를 것은 없다. 당정용의 태도는 너무나도 냉혹하여 감히 말도 붙여보기 어렵게 했다. 백방생은 그에게 자신을 사위로 인정하려는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알아차렸다.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은 사실 조금 전에 주제넘은 소리를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소생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정용은 음산하게 말했다. 내놈이 조금 전에 한 말로써 내 딸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조차 어렵게 되었으며 내 명예 또한 더럽혀지고 말았다. 내놈도 사례가 있다면 잘 알 것이다. 만일 내놈이 강호의 공도 공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당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크게 어이가 없는 한편 약간 화도 났다. 본래 혼인의 얘기는 오히려 당리가 먼저 꺼낸 것이고 또한 그녀가 주장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저 듣다 못해 그런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래도 당리의 체면을 보아서 그 말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다짜고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듯 하는 당리를 슬쩍 바라본 뒤에 말했다. 귀하께서는 너무 하시는군요. 저의 목숨은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 남녀간의 일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그것이 무슨 죽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정룡은 다시 탁자를 후려치며 분노하여 소리쳤다. 그럼 내놈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이냐. 이번에는 무공을 펼치지 않아 물방울도 튕기지 않았다. 그러나 백방생의 안색은 더욱 찌푸러졌다. 백방생은 아직도 잠자코 있는 당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마리 귀하께 폐가 되었다면 역시 의당 보상을 해드려야 하겠지요. 백방생으로서는 그래도 당리의 체면을 보아서 가장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당정룡은 그 말에 일순 눈빛을 기이하게 빛냈다. 그럼 내놈은 나에게 배상금 배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문득 왠지 이 자리가 몹시 지저분하게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귀하께서는 얼마를 원하십니까. 당정룡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내가 만일 목숨을 바치고 싶지 않다면 나에게 전재산을 주어야 하겠다. 이에 당리가 문득 고개를 돌리며 그녀의 부친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하지만 당정룡은 다시 태연하게 백방생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나에게 배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어서 너의 전재산을 넘기는 것이 어떠냐. 백방생은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를 듣고 웃으며 말했다. 전재산은 드릴 수가 없소. 황금 만냥이라면 드리겠소. 당정룡은 그 말에 일순 두 눈에 핏발을 띄웠다. 그도 사실은 백방생의 전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당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황금 심란냥으로 하자. 만일 내가 그 돈을 준다면 나의 저 딸을 내가 데려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저 단순히 말 한 번 잘못한 죄값 치고 황금 만냥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게다가 이제까지 솟아오르던 당리에 대한 호감이 이 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당리는 결국 이렇게 그를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가. 지금 이 순간에 당정룡이 그에게 황금 심란냥을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문이었다. 그는 아마도 흥정을 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크게 불러본 것일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왠지 마음이 몹시 귀찮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일 몇 마디만 더 하면 그 액수를 절반 이하로 깎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문득 품속에서 금표 봉투를 꺼내 즉시 천냥짜리 아흔아홉 개와 백냥짜리 열 개를 세워서 당정룡에게 건네주었다. 당정룡은 그 금표들을 봤자 일순 너무나도 기뻐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다소 떨리는 손으로 금표들을 매만지며 그 진짜와 가짜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모두 진짜임을 확인하고 품속에 갈무리하자 백방생은 몸을 일으켰다. 그럼 소생은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백방생은 당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만일 그와 혼인을 한 이후에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감이 들게 했다. 당정룡은 이제 데려가도 좋다는 말을 했지만 백방생으로서는 천만의 말씀이었다. 자신의 인사를 받는 듯 만은 듯한 당정룡과 작별을 하고 나서 주루의 밖으로 나오니 밖에는 찬 바람이 휑하니 불고 있었다. 백방생은 왠지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정작 이런 때야말로 술 한잔을 하고 싶었으나 그는 그만 참고 속으로 웃으며 자신의 객방으로 돌아갔다. 옆방에 황진이는 잠을 자고 있는지 기척도 없었다. 백방생은 그녀를 깨워서 얘기나 나눠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는 이내 그냥 침상위에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일까? 백방생은 무공이 높아진 이후 수면 중에서의 감각도 몹시 예민해졌다. 게다가 아까 살수를 만났었던 일이 그를 더욱 신경이 예민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문득 눈을 뜨니 방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안으로 잠근 다음에 천천히 백방생의 곁으로 다가왔다. 불신감까지 깊어진 백방생으로서는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실 그는 긴장하지 않아도 좋았다. 어둠 속의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당미였던 것이다. 당미는 이윽고 탁자 앞에 이르더니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다. 백방생은 은근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윽고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다. 어째서 또 온 것이오. 당미는 잠시 몸을 움직이는 듯 했으나 역시 묵묵했다.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나에게 또 받을 것이 있어서 온 것이오. 당미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받을 것은 없어요. 백방생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또 온 것이오. 이제는 서로 간의 사이가 정리된 것이 아니오. 당미는 묵묵했다.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대체 나에게 무슨 가르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소. 당미는 말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백방생은 그만 화가 나서 소리를 칠 뻔했다. 하지만 문득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 당미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었다. 백방생은 짧게 탄식하고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즉시 그녀의 몸을 뒤에서 안아보았다. 당미는 가만히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여자라는 말이오. 당미는 역시 묵묵했다. 다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적극적으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향긋한 말리향의 냄새가 나두며 몸매는 탄력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문득 흐르는 그녀의 눈물이 있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안아들고 침상으로 올랐다. 당미는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적이었다. 백방생은 그녀를 끝없이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녀 역시 그 황홀감에 젖어들었다. 두 사람은 끝도 알 수가 없는 항해를 시작했으며 그것은 백방생뿐만 아니라 당미에게도 첫 번째 경험이었다. 백방생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고 황홀경을 논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 항해는 끝이 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두 사람은 이미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이미 완전히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다. 백방생은 당미가 이제까지 정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실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 백방생은 문득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 하지만 현명하기도 하오 아리아리. 아리는 백방생이 방금 생각해낸 당미의 애칭이었다. 당미는 그 말을 듣자 크게 기쁜듯이 눈빛을 빛냈다. 저는 당신이 크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기뻐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아직도 몹시 화가 나는데. 당미는 말했다. 사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희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에야 말씀드리면 저희 가문에서는 최근에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도처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궁검상과 정혼을 하면서 지참금 대신 오히려 그쪽에서 백은 백만냥을 받기로 한 거죠. 저는 물론 괴로웠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헌데 이번에 그것이 깨지게 되자 아버지는 오히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된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이미 대강 알고 있었소. 사실 장인어른께서는 명문과의 혼담이 깨졌으니 나에게 그런 억지를 쓰실만 한 거지. 당리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여전히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주자 내신 마음이 기뻐서 다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상공. 백방생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서로 미우나 고우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백방생은 자연히 다시 그녀의 몸을 더듬게 되었고 이어 움직임이 보다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나치게 건강한 사람들이며 밤은 아직 깊었다. 만일 그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길고도 짧은 밤을 지내고 나서 백방생이 눈을 뜨자 당리가 이미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세숫물을 떠다 놓고 있었다. 백방생은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옆방에 황진이를 불러 함께 셋이서 식사를 했다. 황진이는 아마도 대강 둘 사이의 일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안색은 명랑했으며 모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들은 이내 숙박료를 지불하고 다시 소림사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소림사까지는 말을 타고 그다지 멀지 않았다. 일행은 정오 무렵에 벌써 숭산숭산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부터는 별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말을 길 옆에 한 농가에 맡겨두고 각기 경신술 경신술을 전개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소림사의 근처에 이르자 과연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대부분 이 천하각파의 무림인들 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심지어 사마회도의 사람들도 보였다. 모두가 중앙무림 중앙무림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가고 있었다. 소림사는 숭산 소실봉 소실봉의 산허리에 있다. 백방생은 과거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소림사 주변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도처에 많은 무림인들이 천막들을 쳐놓고 수경을 하고 있었으며 소림사로 올라가는 송림숲의 길목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헌데 세 사람이 막 검문을 받으려고 다가가는데 문득 한 사람의 낯익은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깜짝 놀랐다. 바로 소림일수 소림일수 지공지공이었던 것이었다. 지공은 아마도 이 검문검색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를 보자 자연증평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졌다. 지공은 다시 소림사로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지공을 쫓아갔던 증평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지공도 백방생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그의 수려한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백방생이 미처 아는 채를 하기도 전에 지공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만나 뵈었으면 하던 참이었소. 제 내 권 끝 마흔아홉 장술에 취하는 사람들 백방생은 지공이 느닷없이 자신에게 그렇듯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자 다소 놀랐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도 체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짐짓 보기 좋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단 말이오. 신수가 더욱 훤해지신 것 같구려. 지공은 문득 말없이 백방생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벗어나자 이윽고 신법신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 뒤를 따랐으며 황진이와 당리도 자연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백방생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달리게 되자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대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이오. 지공은 웃으며 말했다. 귀하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소이다. 잠시만 더 가면 되오. 지공은 대체 누구에게 백방생 등을 인도하려는 것일까. 백방생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따르면서도 내심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 증평을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백방생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지공이 겨우 그런 일로 자리를 비울 리가 없으며 또한 증평도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있을 리가 없겠기 때문이었다. 산허리를 몇 개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계곡을 면한 자리에 잡고 아담한 마을이 하나 나타났다. 그 마을에는 겨우 십여 채의 모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지공은 일행을 그 중에 한 모옥으로 이끌었다. 모옥에서는 마침 한 아낙내가 물덩이를 이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지공은 즉시 그 아낙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 사람이 왔소. 백방생은 문득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그 아낙내가 바로 증평이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자신을 바라보는 증평을 보고는 잠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낙내의 차림을 한 증평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매우 소박한 차림이었는데 아직 앳되고 수려한 욕모는 감출 수가 없었다. 증평은 잠시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이내 모옥의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공은 백방생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모옥의 마당에는 낡고 작은 평상이 있었다. 주위의 분위기는 썰렁하고 을신연스러웠다. 백방생 등의 네 사람이 각기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 증평이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소소한 주안상을 마련해서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평상위에 그 주안상을 올려놓았다. 한겨울이라서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실 분위기는 나지 않았다. 게다가 안주는 한 가지의 투박한 소체뿐이고 또한 술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증평은 주안상을 평상위에 내려놓은 다음에 한쪽에 실파듯이 섰다. 지공이 술을 따르며 백방생에게 말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시오. 백방생으로서는 확실히 뜻밖이었다. 비록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상하기는 했으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증평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째서 이렇게 백방생을 보고서도 전혀 아무 말도 없는 것일까.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뜻밖이오. 나는 미처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구려. 양쪽에 술을 따른 뒤에 지공은 먼저 자신이 한잔하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아내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어쨌든 잘 쓰고 있으니 고맙소. 아내. 아내라니. 백방생은 증평과 지공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두 분이 이미 혼인을 했다는 말이오. 지공은 말했다. 강호인들은 세속의 예절에는 구애되지 않는 법이오.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언약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혼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백형은 실망하셨소. 내가 게을을 깨뜨린 파괴승이라서 말이오. 백방생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껄껄 웃었다. 스님께서 돌팔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소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저분증 아니 영부인 영부인께서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가 하는 점이오. 문득 그때 증평이 불 속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백공자께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그녀의 말과 표정이 차가웠기 때문에 백방생은 그만 다소 무한해지고 말았다. 과연 그녀는 행복한 것일까. 행복하다면 어째서 저런 허망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방생은 이어 문득 생각했다. 혹시 그 돈을 모두 지공에게 주고 그의 환심을 샀던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녀는 지금 저렇게 빈곤하게 보이는 것일까. 지공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자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어서 술이나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이어 지공은 스스로 석 잔의 술을 따라 마시고 백방생에게도 석 잔의 술을 따라주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자 이내 술병은 바닥이 났다. 지공은 증평에게 말했다. 술이 부족하군. 준비해둔 술이 좀 더 없는가. 증평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없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무표정함에서 언뜻 그녀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게다가 너무나도 가난하여 술 한 병을 구할 수 없는 처지를 보자 문득 지공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다. 증평은 이제 겨우 18배 꽃다운 나이로서 나이가 지공의 절반밖에 안 된다. 지공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일단은 그녀를 귀여워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다시 빈곤하고 불행해진 증평을 보자 즉시 딱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백방생은 품속에서 잡히는 대로 금표 봉투를 꺼내서 증평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돈으로 술을 사오고 남은 것은 아기의 선물을 사도록 하시구려. 증평은 문득 그 얘기를 듣자 안색이 다소 붉어졌다. 그녀는 사실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백방생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졌다. 지금 백방생이 건네준 봉투에는 모두 100량짜리 금표가 거의 70여 장이나 들어있었다. 증평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모호개 안으로 물러갔다. 백방생은 전음으로 당리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그녀를 좀 도와주도록 하오. 당리는 두말 없이 그를 향해 미소한 뒤에 증평을 따라 모호개 안으로 들어갔다. 그 두 사람은 아마 뒷문을 통해 술을 사러 간 모양이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백방생은 이에 지공이 소피를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진희에게 작은 액수가 들어있는 예금 장부를 꺼내서 인장과 함께 주며 말했다. 황랑자께서 나를 위해 잠시 수고해 주시지 않으시겠소. 마침 무료해지던 참이라 황진희는 웃으며 선선히 그 물건들을 받았다. 나더러 돈을 찾아오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제법 큰 성시 성시라면 금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요. 거기에서 29만 양을 찾아다 주시오. 이어 전음으로 비밀번호와 그 밖의 사항들을 일러주자 황진희는 미소하며 즉시 떠나갔다. 그녀는 무공이 높으니 마음만 먹으면 설사 낙양에라도 다시 갔다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공이 이윽고 돌아와서 말했다. 또 다른 분은 심부름을 보낸 것이요. 백방생은 증평 때문에 은근히 지공을 미워하고 있었다. 이 음탕한 중놈이 다시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드린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예. 헌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지공은 예리한 시선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내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소? 마음에 들지 않다 뿐이냐? 백방생은 속으로 연신 욕을 하면서도 겉으로 미소하며 말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소림사에서 스님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지공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소. 그들은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백형도 우리 소림사에 있었다고 하더니만 그게 사실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사실입니다. 헌데 당신은 유감스럽게도 스님을 뵙지 못했지요. 단지 그 저 신화적 신화적 인스님의 얘기만을 들었을 뿐. 지공은 문득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신화적이라고. 흥 나를 비웃고 있군. 백방생은 그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자 도리어 어리둥절해졌다. 비웃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공은 말했다. 백방생은 그가 그렇게 냉정하게 추궁해 못자 어이없는 기분이 들었다. 제가 스님에 대해서 뭘 안다는 말입니까? 지공은 문득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아직 얘기가 전해지지는 않은 모양이군.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공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일전에 동정호에서 내가 누구를 기다렸었는지 아시오. 나는 사실 그들 때문에 이미 그 얘기가 강호에 퍼진 것으로 알고 있었소. 백방생은 말했다. 무슨 얘기 말입니까? 지공은 길게 한숨을 내쉰 다음에 말했다. 그건 나의 신세내력이오. 신세내력. 백방생은 아직 지공의 신세내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치 갑자기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었다. 혹시 그에게 무슨 특별한 내력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흔히 속세인이 일단 출가를 하고 나면 그 내력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백방생도 미처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었다. 흡사 절색의 여인을 연상하리만큼 수려한 욕모를 가진 지공에게 대체 어떤 내력이 있을까? 백방생은 궁금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고 참았다. 그것이 바로 상대로 하여금 말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지공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한 아이가 있었소.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모든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으며 동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소. 그런데 자신의 사부가 바로 자신의 부친이고 또한 그 부친이 천박한 여자와 만나 불륜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과 연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소? 백방생은 그 얘기가 바로 지공 자신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데 백방생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다. 아니 그의 사부라면 바로 소림방장 도액선사인데 과연 그가 그런 불륜의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아직도 계속 아무런 일도 없이 장문인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혹시 그에게 다른 사부라도 있었던 것일까? 백방생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말했다. 비록 남들이 천박하다고 말해도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의외로 성품이 고귀한 사람일 수도 있는 법이 아닐까요? 지공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외로 성품이 고귀할 수도 있다고? 흐흐흐 그래 백형께서는 그 악명 높은 만화선자 만화선자 음소희 음소희가 성품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일순 너무나도 놀라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만화선자 음소희 그녀는 바로 만화교 만화교의 주인이 아닌가? 만화교는 바로 이전에 철알부의 주요 세력들인 농림맹 수라교 등의 사대 세력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써 천하의 모든 화류계 여인들의 집단인 사마외도의 단체였다. 그 산하에 나찰교 나찰교 백화방 백화방 오선교 오선교 천육궁 천육궁이 있는데 그 세력은 중원천하에 퍼져 있어서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만일 지금 지공의 말대로 그의 부모가 바로 소림방장과 만화교의 교주라면 이는 정말로 엄청난 현실이 아닌가? 지공은 마치 자조적인 독서를 퍼붓듯이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군요. 그때 술을 사러 갔던 증평과 당리가 돌아와서 많은 좋은 술과 안주들을 평상위에 늘어놓았다. 당리는 황진의가 보이지 않아서 다소 의아해 했으나 일부러 백방생에게 묻지는 않았다. 증평은 아까처럼 여전히 말이 없기는 했으나 이제는 안색에 다소나마 생기가 돌고 있었다. 당리는 옆에서 술을 따랐고 두 사람은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무공이 대단했으므로 자연 술을 마시는 주량도 대해처럼 넓었다. 이내 두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잊기 시작했고 지공은 웃으며 말했다. 백형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요. 백방생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 도무지 취기가 돌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지공일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릴 때 사건으로서 의당일 따는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누구라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그 얘기를 소생에게 하는 것이오. 지공은 쓰디쓰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어쨌다는 말이오.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사이가 아니요. 물론 그 얘기는 이제 머지 않아서 누구나 알게 될 것이지만 백형과 내 아내는 본래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소. 내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혼인을 했었겠지. 차라리 그 편이 나았었겠지만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서가 아니겠소. 백방생은 안색이 다소 붉어졌다. 그럼 당신은 증랑자의 순결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오. 지공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내 말은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요.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지금 이렇게 굳이 당신을 이쪽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겠소. 대화 내용이 다소 어지러워 지자 증평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당민은 옆에서 가끔씩 대작을 해주며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켜주었다. 점차로 날이 어두워졌다. 증평은 등불을 내다가 밖에 걸어주었다. 황량한 주변이 그 등불로 인해 다소나마 분위기를 일으켜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계속 왠지 감상에 젖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 사이에 당민은 증평과 함께 무려 세 번이나 술을 사러 갔다 왔어야만 했다. 이윽고 대화의 내용은 백방생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독한 주겹청을 수십 병이나 마셨기 때문에 정신은 맑아도 얼굴은 취기가 일어나서 벌겋게 변해 있었다. 술이라는 것은 비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일종의 용기까지 준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었을 얘기를 백방생은 쓸데없이 줄줄이 늘어놓았고 지공도 쓸데없이 공연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들으며 계속 말참견을 하고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두 사람은 갑자기 핏대를 올리며 싸우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현재의 모든 것을 잊고 술에 미치고 싶기라도 한 모양이었다. 어째서 그들은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이런 쓸쓸하고 보잘것 없는 자리에 와서 쓸데없는 주정들만 하는 것인가. 황진이는 주위에 완연히 어둠이 깔린 술시 무렵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그녀는 백방생을 위해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예금장보와 인장 그리고 찾은 금표들을 하나의 큰 봉투에 넣어서 건네주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고서도 계속 지공과 언쟁을 했다. 그러나 이윽고 술이 또 떨어지자 두 사람은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치 그것은 밥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기계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쳐서 술을 찾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술을 사오는 것을 반대했다. 아무리 무공이 고강하다고 해도 지나친 음주는 몸에 해로울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세 시즌 가량을 계속 술을 떠마시다시피 하여 일반의 주도 주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증평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술을 달라고 소리쳐도 방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당리는 본래 백방생의 말에 순종하는 여자였지만 지금에는 자금을 증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어쩔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한참 동안 주정을 해대다가 이윽고 지쳐서 시들해지고 말았다. 황진해까지 가세하여 말리자 두 사람은 마침내 포기했고 열기가 가득했던 이 토론장은 이내 썰렁해지고 말았다. 백방생은 곧장 소림사로 가겠다고 했고 지궁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보아하니 증평은 백방생 등이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시각에는 소림사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방생 등은 자연지궁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그 허름한 모혹을 뒤로 하고 일행 4명은 곧장 신법을 전개하여 소림사로 향했다. 백방생은 그간 무공이나 신법 등도 크게 달라졌지만 지궁이나 증평도 그런 외모 등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왠지 어떤 비극적인 끈끈한 유대감이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간에 형성된 것 같았다. 일행 가운데에서 가장 무공이 낮은 사람은 당리였는데 그녀는 계속 백방생이 옆에 바싹 붙어있었다. 마치 백방생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녀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는 것을 보고 이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당리는 다소 힘들어하다가 백방생의 손끝에서 이로 형 융할 수 없는 달콤하고 시원한 기운이 전해지자 안색이 이내 환하게 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꿈을 꾸듯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일행은 그야말로 거칠게 치솟은 나무들이나 벼랑 계곡들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날아서 이내 반시진도 되지 않아서 어느덧 소림사의 경내에 이르렀다. 소림사의 경내는 실로 경계가 엄중했다. 누구냐? 일행이 막 어느 공지에 내려섰을 때 느닷없이 어둠 속에서 십여명의 승려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개도 개도 등의 병장기들이 들려있어 흉엄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나다. 지공은 나서서 말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가 40대의 화상들로 대부분이 지공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지공은 배분이 높아서 그는 60대의 노승들과 함께하는 일대제자 일대제자였다. 따라서 화상들은 모두가 공손히 그를 대하는 것이었다. 일행들 가운데 두어명이나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진동해도 그들은 감히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물러갔다. 지공은 일행을 객사 쪽으로 안내하더니 말했다. 내가 여러분이 묵을 방을 구해볼 테니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시오. 일행 세명이 객사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지공은 금방 돌아오지 않았는데 문득 어디선가 불빛이 충천하는 것이 보였다. 백방생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니 대웅전의 앞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화 톱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도 매우 눈에 익었다. 다름 아닌 백방생이 꿈에도 그리던 진소유와 성룡한 석채릉 그리고 천상오룡 등이었다. 이런 불 무늬 성지에서 함부로 화 톱불을 피워놓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아마도 당금의 천하에서 그들 천상회의 사람들 이 아니면 누구도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석채릉이 어느새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는 왠지 천상오룡의 허리춤들을 주시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각기 병장기들 이 걸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 개가 특이했다. 모두가 그의 허리춤에 검은 빛이었고 제각기 은은한 금광을 발산시키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전에 석융안이 차고 있던 신껌을 비롯하여 이전에 공공문의 노문주가 탈취했던 신창신창 그리고 같은 재질의 곰곰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신병이 기 신병리기 도검창곤 중에서 도를 제외한 세 가지를 차지한 모양이었다. 그것은 실로 천상회 천상회의 위력을 실감케 해주는 일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석융안은 백방생을 발견하자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백공자 그대도 왔군. 정말 그대가 여기까지 오다니 뜻밖이야. 백방생은 진소유를 보자 마음이 쓰렸지만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폭권하며 말했다. 나 역시 뜻밖이오. 그럼 나중에 뵙도록 하겠소이다. 석융안은 웃으며 손을 들었다. 아 뭐 그리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기왕에 왔으니 잠시 여기에 앉는 것이 어떤가 마침 해야 할 말도 있고 말이야 백방생은 혼자라면 그냥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된 당리 등이 보고 있으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홧톱불의 주위로 다가가서 앉았다. 사실 그는 이제는 무공에서는 석융안이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기왕이면 대담해지기로 한 것이다. 당리와 황진이는 그의 좌우에 나누어 앉았고 잠시 탁탁탁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홧톱불의 불길 아래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흘러갔다. 석융안이 문득 그 침묵을 깨며 황진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황소저 오랜만이오. 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 백공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오. 황진이는 그저 가볍게 미소하며 대꾸했다. 저는 그의 호위무사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 함께 다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석융안은 짐짓폭권하며 말했다. 탄복했소 탄복했소. 황소저는 천하만민을 구하기 위해 그런 천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구려. 반쯤 비아냥거리는 석융안의 태도에 황진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과찬의 말씀이에요. 백방생은 황진이가 석융안과 이미 초면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소 놀라그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특이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세월팔세의 후기지수들로 아무래도 서로 유의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백방생은 진소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백방생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그저 환하게 타오르는 화톱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 백방생 등이 나타난 것을 모르는 듯 했다. 석채령은 기묘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백방생의 일행을 주시하고 있었고 천상오룡은 그저 무심하고 맹막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은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소유 그간 잘 지냈소. 진소유는 여전히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입을 연 사람은 석융안이었다. 석융안은 그를 보며 말했다. 석융안은 그를 보며 말했다. 백공자 오늘 내가 그대에게 해줄 말이라는 게 뭔지 아는가. 백방생은 말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오. 석융안은 진소유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들은 앞으로 한 달 후에 혼인식 을 올리기로 하였네. 자네가 국수를 먹으러 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한 달 후라면 바로 설날 을 말하는 것이다. 백방생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울리며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급히 고개를 돌려 진소유를 바라보니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할 뿐이었다. 무언은 곧 긍정이 아니겠는가. 설날에 혼인식을 올리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소윤은 어째서 그렇게 급하게 혼인식을 치르려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부인이 된 당립뿐만 아니라 황진 의도와 있다. 백방생은 급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듯한 의식을 되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더욱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진소유에게 말했다. 소유 그게 사실이오. 진소유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자 냉정한 음성으로 그녀는 말했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란 늘 변하기 마련이죠. 앞으로 나에게 그런 호칭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남의 부인에게 그런 천박한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명예의 먹취를 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도로 돌려드려야 하겠군요. 이어 진소유는 품속에서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백방생이 저번에 새로 주었던 황금 10만냥짜리 금표뭉치였다. 백방생은 진소유의 그런 냉정한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이 심하게 쓰라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겨우 안색을 펴며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런 것은 상관없소. 내가 주는 예물로 생각하면 될 테니까. 그보다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없겠소. 석채랭이 잠자코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입을 열어 말했다. 흥. 정말로 못 봐주겠군. 혼인식에 초대를 해줬더니 어이없게도 그 혼인을 회방놀 작정이냐. 정말 막 되먹은 녀석이로군. 진소유는 말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되돌릴 수는 없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당신이 어쩌겠다는 거죠? 당신에게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만일 저를 위한다면 저를 위해 행복을 빌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그만 할 말이 막혔다. 사실 진소유나 석채랭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이미 옆에 당리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가? 백방생이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석채랭이 먼저 소리치며 일어섰다. 흥. 정말 수치를 모르는 녀석이로군. 성룡안이 뒤를 이어 일어섰으며 진소유도 봉투를 다시 갈무리하고 천상오룡 등과 함께 이내 걸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들 일행이 멀리 정각들의 사이로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백방생은 그만 나직한 탄식을 바랬다. 비록 겉으로는 나직한 탄식이었지만 기실 그의 마음은 크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가 혹시 지공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공보다도 키가 머리 하나쯤은 더크고채 구가오라메스며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었다. 문득 옆에서 아하는 논란, 외침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황진애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순 반가운 기색이 가득했으며 기쁨의 빛깔이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용사형, 용사형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다소 놀라고 긴장하여 급히 다시 다가오는 그 사람을 살폈다. 정말로 그가 바로 그 용천기, 용천기라는 말인가? 용천기 백방생은 그 이름을 실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다. 또한 이렇게 느닷없이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용천기 황진애가 가히 최고의 인재라고 평했던 그 천하 일곱 명의 천재들, 가운데의 최고인 그 사람의 용모는 얼핏 보기에도 매우 뛰어나 보였다. 전신의 골격은 우람하면서도 군살이 하나도 없어서 잘 발달되고 균형이 잡힌 전형적인 무골무골이었으며 게다가 매우 준수한 얼굴은 선이 굵고 각이 진사각의 턱에 구르나룻을 멋들어지게 기르고 있었다. 그저 한 번만 봐도 이내 영웅 영웅의 기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습으로서 상대를 질리게 하기에 좋겠다. 백방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이 다 가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았다. 실로 그는 황진애가 했던 칭찬의 말을 모조리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사파무림인 강남무림맹 철혈부의 주인이었던 사람인 것이다. 실로 백방생은 그를 이런 곳에서 쉽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황진애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백방생과 당리의 시선도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용사형 그 용천기는 다가오다가 문득 황진애를 발견하고는 매우 의외이고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거 소진소진이 아니냐 이거 오랜만인걸 소진이란 바로 황진이의 암형이자 애칭인 모양이었다. 용천기는 놀라그렇게 소리치며 두 팔을 벌렸다. 황진이는 급히 달려가 그 팔에 안 낄 듯 하다가 다소 쑥스러운 듯이 그 손을 잡았다. 사형 대체 그동안 어째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죠. 정말 저는 보고 싶어 죽는 줄로 알았어요. 황진이의 말투에는 애정이 가득했고 또한 금방이라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안 낄 듯한 태도였다. 백방생은 실로 그녀가 일편단심 일편단심으로 그를 사랑해 왔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급적 슬그머니 이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하하 그랬었나 정말 그랬다면 이 사형이 정말 미안한 짓을 한 셈이지. 그래 어떻게 해야 소진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나 호방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 용천기의 말에 황진이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늘 사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만 된다면 만족해요. 황진이는 어제까지는 의젓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녀의 사형을 만나게 되자 흡사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용천기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지. 헌데 소진 보아하니 여기에 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소개시켜주지 않겠느냐 본래 평범하게라면 용천기는 당연히 황진이의 부모와 할아버지 인사부와 사조 등의 안부를 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문을 뛰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스스로 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격식에 구애되지 않는 그의 호방한 성격에 의한 것이었다. 황진이도 마침 그 점이 꺼림칙하던 참이라 즉시 백방생 등에게 다가와서 용천기에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다. 백방생과 당리는 일어서서 용천기에게 수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명성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백방생은 용천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의 얼굴에는 전혀 가문의 혈안 혈안 등으로 인해 어둠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서는 새롭고 희망찬 강한 기백이 느껴지고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자연히 한 사람의 얼굴을 뇌리에 떠올렸다. 지공의 모습은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우울한데 반하여 이 사람은 강하고 남성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강호의 기재들이지만 성품은 정반대인 것 같았다. 용천기는 수인사를 나누면서 유심히 백방생을 주시하고 있다가 말했다. 본인은 본래 귀하가 그 천상회주인 성룡안인 줄로 알았소. 헌데 과연 강호는 넓고 인재는 많구려. 여기에서 또 한 분의 영웅을 보게 되다니. 백방생은 그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칭하자 절로 안색이 붉어졌다. 그가 바라보니 용천기의 두 눈에서는 무쇠라도 녹일 듯한 강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백방생은 다소 어색한 기분으로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에다. 소생이 어찌 영웅이 될 수가 있겠소. 다만 황랑자가 소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지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일 뿐이오. 50장 영웅과 영웅 백방생은 황진이를 위해 가급적이면 그와 그녀와의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오해의 소질을 없애주려고 한 것이었다. 용천기는 이에 슬쩍 황진이를 한번 돌아보더니 호방하게 웃었다. 하탓하탓 어쨌든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니 불초의 강북행이 전혀 쓸모없지는 않았소이다. 그래 이곳에 그 성룡안이 있다고 하길래 왔는데 혹시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소. 백방생은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일찍 작별을 구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소이다. 그럼 소생은 바빠서 이만 신뢰할 테니 두 분은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십시오. 용천기는 굳이 붙잡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리해 보였다. 황진이는 다소 안색을 붉히는 듯 했으나 역시 백방생을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다. 백방생은 당리와 함께 걸어서 아까의 그 객사의 앞으로 갔다. 바로 그때 지공이 마침 그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헌데 지금 왜 그의 모습이 다소 이상했다. 얼굴에 양쪽이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심지어는 시퍼런 멍이 든 곳도 있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누구에게인가 끌려가서 혼줄이 난 모양이었다. 대체 누가 그를 이렇게 혼내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오래 기다리셨구려. 내 잠시 볼일이 생겨서 좀 늦었소. 어서 갑시다 방을 마련했으니. 헌데 어째서 다른 한 분은 보이지 않소. 백방생은 내심 매우 씁쓸한 기분이 되어 웃으며 말했다. 황랑자는 잠시 그녀의 친구를 만나고 있는 중이오. 나중에 보게 될 테니 그냥 가도록 하지요. 지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어느 커다란 객사의 앞에 이르렀는데 그 객사의 안에는 많은 방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공은 그 가운데에서 나란히 붙은 두 개의 방을 안내해 주었다. 보아하니 두 분은 함께 이 방을 쓰도록 하고 그 황소저에게는 이 방을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런 시국에 이런 방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닐 것이다. 백방생은 크게 고마운 마음에 말했다. 정말 고맙소. 헌데 스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주무시겠소. 지공은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말했다. 나는 지금 사방에서 부르는 사람이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겠소. 내 나중에 시간을 내어 다시 오리다. 지공은 백방생의 손을 잡더니 이어 말했다. 그리고 백형은 귀하고 아름다운 내 아내를 내게 선물로 주었는데 내 어찌 고작 이런 것으로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가 있겠소. 지공은 그 말과 함께 훌쩍 신형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미 해시경이어서 밤이 매우 깊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이 객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듯 했고 또한 객방들이 거의 불이 다 켜져 있었다. 백방생과 당리는 왠지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어져서 즉시 그 객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구조는 간단하여 겨우 이불 하나와 낡은 탁자 하나가 고작이었고 내부도 비좁았다. 그러나 실내에는 은은하게 등잔불이 타오르고 익었고 그래도 제법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 했다. 당리는 안으로 들어서자 묵묵히 이불을 펼쳐서 잠자리를 만들었고 이어 백방생의 시중을 들려고 했다. 백방생은 이에 문득 말했다. 아리 거기 좀 앉아보시오. 당리는 약간 의아해져서 말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백방생은 그녀와 마주 앉으며 품속에서 그 황금 20만냥이 남은 예금장부를 꺼내 인장과 함께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놀라 의아해하는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준 다음에 말했다. 내 아까 부득이 이것을 황랑자에게 맡겼었소. 헌데 그대는 혹시 섭섭하지 않았었소. 당리는 문득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대의 은총을 너무도 충분히 받은 몸인걸요. 이 제 그대가 저를 괄시하신다고 해도 저는 만족해요. 백방생은 그녀가 다소나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아까는 그저 급한 생각에 황랑자를 시켰던 것이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예금장부는 그대가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주도록 하시오. 사실 그대는 나의 부인이니 그 돈은 그대의 것이기도 한 것이오. 당리는 눈물을 닦고 그것들을 잘 갈무리한 뒤에 그의 품속으로 안겨들었다. 저는 상공께 이런 사랑을 받으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백방생은 미소했다. 하지만 결코 나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는 아니 돼요. 반드시 검은 머리가 하얗게 필 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줘야지. 백방생은 말과 함께 그녀를 힘껏 포옹하고 깊은 입맞춤을 했다. 당리의 입술은 촉촉하고 또한 뜨거웠다. 가녀린 그 몸뚱이는 깊은 사랑의 열정으로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불문의 도량이고 또한 주위에 이목이 있을지도 모름으로 더 이상의 행동은 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과 당리는 서로 뜨거운 입맞춤과 애물을 나누다가 이윽고 아쉽게 떨어졌다. 백방생은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눕자 당리가 그 위에 다소곳이 안기며 입을 열었다. 황소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으음... 그녀는 이제 좋은 사형을 만났으니 행복해질 것이 아니오. 당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진소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말로 그녀의 혼인식에 참석하실 것인가요? 백방생은 가볍게 안색이 흐려졌다. 백방생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소. 일단은 좀 더 생각해본 연후에 당리는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멋진 분이에요. 저는 이미 말했다. 시피 당신을 독차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그때 문득 백방생이 그녀의 간지러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돌연말을 하다가 말고 호호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백방생은 이어 은어처럼 파들거리는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며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겨우 떨어졌다. 백방생은 문득 몸을 일으켰다. 잠시 주위를 돌아본 다음에 돌아오겠소. 지금 이곳은 정의맹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녀에겐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었다. 당리는 흐트러진 몸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미소하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기다릴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사실 백방생은 아직 무림의 동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가 주위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당리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어 준 다음에 가볍게 창밖으로 신형을 날렸다. 이 즈음에 백방생의 무공은 가히 누구도 두렵지 않을 만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설령 당금의 천하제일인 천하제일인이라고 일컫는 철육무가의 가주마저도 백방생을 따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객사의 밖에는 이미 철통같은 경계망이 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백방생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백방생은 우선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연히 아까의 그 화토뿔이 있는 대웅전의 앞들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소림사의 전역은 대체로 깊은 정적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그야말로 와호장용지지 와호장용지지예요. 폭풍전야 속의 고요라고 할 수가 있었다. 모두가 내일의 격전을 기다리며 무거운 침묵들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백방생의 신형은 어두운 허공 아득한 곳에 구름처럼 둥실 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한순간에 소리없이 아래쪽으로 화강했다. 그 화토뿔은 이미 거의 사그러져서 화강은 사라지고 그저 붉은 숯불의 빛깔만이 남아있었다. 그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문득 나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용천기와 황진의 두 사람이었다. 백방생은 어느 틈엔가 대웅전의 으슥한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용천기가 불쑥 다소 큰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로 천하에 그런 신선 신선들이 있다는 말인가. 황진이는 말했다. 저도 본 곡의 조사님을 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게다가 용천기는 다소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머지 않아서 그들이 천하를 집어삼킬 것이란 말이지. 또한 당금의 이 환란들도 모두 그들의 수화에 노란한 것이고. 황진이는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그들 중 누군가가 들으면 큰일이 나요. 용사형의 실력은 알지만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천하의 그 누구도 그들 중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극비리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용천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어 화재를 돌렸다. 그건 일단 내가 생각해 볼 테니 소진삼에는 걱정마오. 헌데 혼자서 이렇게 강호를 떠돌아 다니다니 고생스럽지 않은가. 용천기는 말과 함께 나란히 앉은 황진이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둘렀다. 황진이는 잠시 움찔했으나 가만히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강호인들이 모두 본국의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저는 항상 용사형의 걱정만 했는걸요. 용천기는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음삼해의 명성이 이미 강호에 파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헌데 사매가 나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 하니 이거 미안한데. 황진이는 용천기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게 되자 그만 안색이 다소 부거지며 말했다. 사형사형은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는 않았나요. 용천기는 잠시 안색이 변했으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나이에 아직 여자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과 놀아본 적은 있으나 아직 좋은 여자는 만나지 못했다고나 할까.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요. 사형께서는 이제까지 늘상 바쁜 분이었으니까요. 고개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용천기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찾고 해서 한번 좋은 여자를 만나볼 셈이야. 헌데 사매는 이미 다 자랐군. 내가 보았을 때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황진이는 점점 그의 얼굴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절로 안색이 붉어졌다. 그녀는 은근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 사형의 부인이 되실 분은 장차 행복해 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천기는 문득 두 눈에서 뜨거운 빛을 바라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사매가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줄 줄은 몰랐어. 내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도 사매는 단연 최고의 여자라고 할 수가 있지. 사문에는 내가 따로 말씀드리지. 사매 마침 그대도 나를 계속 사무하고 있었다고 하니 한번 나와 함께 백년을 해로해보지 않겠어. 나는 앞으로 사매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어. 그것은 그야말로 정식적인 청혼이었다. 황진이는 이제까지 거의 꿈속에서도 용천기를 연모해왔었다. 따라서 그의 그 같은 말은 기실 그녀가 바람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했다. 용천기는 실상 그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훌륭하고 완벽한 남자였다. 황진이는 그 말에 다소 안색이 붉어지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다소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요.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까지 사람을 잘못 보아온 적이 없어. 사매는 그야말로 훌륭한 여자야. 더 생각해볼 여지는 없어. 사매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녀의 안색은 이미 거의 홍당무처럼 붓게 변해 있었다. 아니에요. 사형은 천하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일 거예요.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고요. 용천기는 그녀의 말에 기쁜 표정을 떠올렸다. 그런데 대체 사매는 뭘 망설이지. 사문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사실 그런 문제는 중대한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용사형을 위한 거예요. 사형 저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늘상 용사형을 그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제가 용사형의 부인이 된다면 그건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만일 용사형이 저와 서둘러 혼인을 하고 나서 이윽고 후회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천기는 그 말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런 점이라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나 용천기는 이래봬도 강당한 사내대장부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도중에서 후회하는 일은 없소. 물론 그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을 할 거요. 이제 되었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이어 용천기는 기쁜 나머지 양팔을 벌려서 황진이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자 문득 황진이는 고개를 돌리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잠깐만. 여긴 사람의 눈도 많은데 사형께서는 너무 짓구듯이군요. 물론 저는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용천기는 그만 다소 안색이 굳어졌다. 3회는 나를 싫어하는가 황진이는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왠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하기가 다소 어색하군요. 용천기는 그녀가 어색한 표정으로 황망히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단지 그 뿐인가. 황진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해주세요. 저는 용사형만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용천기는 잠시 황진이의 투명한 듯한 두 눈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그럼 얘기해 주지. 지금 이곳에는 무림맹 무림맹이 창설되었어. 황진이는 이미 빨갛게 식어가는 화톱불을 공연히 뒤적거리며 말했다. 그럼 정의맹과 철혈부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정사무림맹 정사무림맹인가요? 용천기는 황진의가 철혈부 운운하자 문득 과거의 기억이 씁쓸한지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그 일은 내가 너무나도 철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지금 중원 무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사흑백양도 흑백양도를 막론하고 다시 뭉쳐야 하는 것이지. 용천기는 과연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다. 그는 조금 전에 안타까움에도 아랑곳 없이 천하의 정세를 얘기하자 금세 강인한 폐기와 기상이 살아나서 눈빛이 은은한 푸른 광채를 바랬다. 황진이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그럼 그 무림맹의 맹주는 누가 맡고 있나요? 용사형도 한 자리 차지하셨나요? 용천기는 웃으며 말했다. 맹주는 여전히 소림방장이오. 나는 부맹주의 직위를 맡았고 그 이외에는 이전의 정의맹과 같다고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맹주의 위에 태상맹주 태상맹주의 직위가 생겨났소. 그리고 총군사 총군사의 직위도 생겨났고 황진이는 말했다. 그럼 그 태상맹주와 총군사의 직위에는 누가 올랐나요? 용천기는 말했다. 바로 철륭무가의 가주와 속가주가 앉았소. 철륭무가주는 아직 겉으로 나서지 못했기에 태상맹주가 된 것이고 그 아들인 성윤아는 무공이 높기에 그 직위에 올라 아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오. 황진이는 아직 상기된 안색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그랬군요. 헌데 정상우림맹이라면서 강남사세 강남사세인 그들은 참가하지 않는 것인가요? 용천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 사세 중에서 농림맹과 만화교가 참가의 뜻을 전해왔소.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오. 황진이는 그가 농림맹에 관해서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흘렀다. 황진이는 다소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듣자니 바로 내일쯤으로 그들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하더군요. 그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용천기는 말했다. 우리는 일단은 천륭무가주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소. 따라서 이곳을 사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림사의 아래쪽에서부터 많은 함정과 매 복진지들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소. 우리는 일단 적들을 유인한 후에 섬멸할 생각이오. 사문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알고 있소.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다.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 화톡불은 완전히 재를 남기고 꺼져있었다. 그 남은 불씨를 뒤적이다가 문득 황진의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 우리 쪽의 승리를 확신하나요?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으로서는 불투명하오. 그쪽에는 쉽게 말해서 광검의 고수들이 다 선명히 나있을 것이므로 만일 천륭무가주과 연공을 마치고 나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이 어렵게 되어 있소. 황진이는 말했다. 그럼 그 천륭무가주는 이미 연공의 성취가 임박한 것인가요? 용천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도 갔소. 헌데 만일 사문에서 도와준다면 좀 더 일이 쉽게 풀릴 텐데. 강호의 일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시니 나인들 어쩔 수가 없지.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번에도 강호에 나서지는 않으실 거예요. 용천기는 계속 타버린 체를 뒤적거리는 황진이를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그 백공자는 좋은 사람인가? 황진이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게 되자 다소 놀란 표정이 되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죠. 용천기는 말했다. 하기는 나도 그렇게 보았지. 나는 전에 성용안이야말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까 그 사람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 그는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뭔가 알 수 없는 사람이지. 황진이는 말했다. 뭐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용천기는 말했다. 대개의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릇이나 그 능력의 정도가 느껴지게 마련이지. 그러나 그에게선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 능력이 있는 듯 하면서도 혹은 무능해 보이고 그릇이 큰 듯 하면서도 종잡을 수가 없게 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할 지경이야.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지. 뭐가 분명하다는 말이죠. 황진이는 용천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용천기는 그녀를 마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가 최소한 성용안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야. 사매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황진이는 순간 안색이 새빨갛게 변했다. 그녀는 가슴이 심하게 박동하는 것을 느끼면서 도저히 마주 용천기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무슨 말이세요 그는 이미 부인이 하나 있는데 용천기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야. 그런 영웅호걸에게 부인 하나로는 부족한 법이지. 그야말로 삼처사첩이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황진이는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그는 다정하여 부인에게 잘 대해줄 뿐 나에게는 그저 친구로서의 우정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앞으로 시집을 가지 않겠어요. 말이 끝나자 황진이는 일순빠르게 객사쪽으로 신법을 펼쳐서 달려가 버렸다. 그녀의 신법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천기는 그런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대신 하늘을 우러러 한 차례 장탄식을 토한 다음에 허리충을 뒤적여 하나의 술병을 찾아냈다. 그리고 고개를 젖히고 그 술병 속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가 남달라서 술을 마시는 모습도 호방하기 짝이 없었다. 대번에 꿀꺽꿀꺽하고 한 병의 술을 남김없이 비워버렸다. 그리고 그 빈 술병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며 그는 소리쳐 말했다. 아직도 가지 않고 있다면 어서 이리 나와 한 잔 합시다. 백방생은 아직도 으슥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 순간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랐다. 사실 아까 그가 용천기가 황진이를 안으려고 할 때 무심코 기척을 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이미 그가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이 용천기는 비단 기계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이나 지모에도 손색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강남의 그 무수한 군웅들이 그의 부하되기를 차 청하지는 않았었을 것이었다. 확실히 백방생은 이제까지의 광경을 보고 내심 감탄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이 용천기는 실로 강호해 보기 드문 영웅으로서 이전에 보았던 성룡안 등의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다. 백방생이 으슥한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자 용천기는 일순라직하게 코웃음을 쳤다. 과연 그대였군. 백방생은 이미 그가 정신없이 자신을 추켜세웠던 것을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었던 터였다. 매우 난처한 기분이 들어서 백방생은 폭권하며 말했다. 이렇게 엿들을 생각은 없었소이다. 본의가 아니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백방생은 그가 황진희의 일로 기분이 매우 나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그가 그 일로 자신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용천기는 호나마였다. 그는 그저 한 번씩 웃더니 품속에서 하나의 물건을 꺼내서 백방생에게 내밀었다. 그렇다면 그 벌로 이거나 마시시오. 만일 마시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고 보니 그것은 아까와 똑같은 하나의 개봉하지 않은 도자기 술병이었다. 이어 용천기는 다시 품속에서 또 하나의 술병을 꺼내서 마개를 열고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의 그 허리춤에는 여러 개의 술병이 달려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그는 다시 두 개의 술병을 꺼내서 모조리 단숨에 비워버렸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으로 보아 대단히 독하고 좋은 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용천기는 아직도 서서 멍청하게 바라보는 백방생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자고로 영웅호걸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하다고 했소. 강호의 드문 인재들을 만나는데 어찌 한 잔의 술이 없을 쏜가. 그래서 내 성룡안과 만나기 위해 나가서 급히 술을 몇 병 사온 것이오. 백공자는 나의 이런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소. 이미 이 신성한 대웅전의 앞들에는 서너 개의 빈 술병들이 버려져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오히려 그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찌 마음에 들지 않겠소. 나는 용선대야말로 진정한 강호의 영웅호걸이라고 보고 있소이다.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백형은 무공도 나의 못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선배니 후배니 하시오. 그저 용천기라고 불러주시오. 아니면 아우라고 하든지.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우라니 천만의 말씀이오. 그럼 용형이라고 부르지요. 아까 용형의 얘기를 들었소. 헌데 과연 당금의 무림정세가 그토록 위험한 것이오.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 맙시다. 나는 본래 천륭무가에서 무림을 구할 사람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었소. 하지만 지금은 다소 생각이 달라졌소. 지금은 당신과 같은 드러나지 않은 인재가 무림을 구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오. 용천기는 다시 품속에서 술을 한 병 꺼내서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백방생도 받아든 술병의 마개를 열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그 술은 과연 귀한 것으로 소위 수십 년은 묵은 노주노주였다. 용천기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백형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소.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림의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까. 용천기는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여. 백형이 나의 그 소진삼해와 함께 맺어져서 지금 곧 무림을 잊고 심산유곡에 숨어버렸으면 하는 것이오. 백방생은 용천기의 그 말에서 어딘가 깊은 우울함을 느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방금의 강호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일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나는 이미 무림의 일에 나서기로 하였으니 무슨 심산유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오. 게다가 황랑자는 당신만을 그리워했던 사람인데 함께 맺어지다니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용천기는 웃으며 말했다. 백형은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군. 나는 거의 한눈에 두 사람의 사이가 이미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소. 이미 보았겠지만 소진삼해도 벌써 그런 것을 알았겠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오. 백방생은 역시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오. 그녀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닐 것이오. 용천기는 굳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화제를 돌려 다시 말했다. 그녀와 나는 어린 시절을 꺼해 함께 보내다시피 했지. 비록 내가 계속 폐관 수련을 하느라고 별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그 총명하고 아름다운 꼬마 아가씨는 내 마음속에 있었소. 백형은 내가 왜 아직도 혼인을 하지 않은 줄을 아시오. 시간이 없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오. 백방생은 말을 받았다. 당신도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구려. 용천기는 말했다. 하지만 나와 그녀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소. 그런데 이제야 사랑을 고백하려니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구려. 하지만 나는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할 뿐 그녀를 반드시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소. 아니 나와 같은 거칠은 사람에게 시집을 온다면 불행해질 테니 차라리 신랑감은 백형 같은 분이 어울릴 것이오. 용천기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보다는 한 가지 기필코 이루려는 영원히 있소. 백형은 그게 무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내 뜻에 의해 강어물임을 하나로 일통일통하는 것이오. 백방생은 그 말을 듣다가 문득 감탄하여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소리쳤다. 정말 영웅의 포부여 영웅의 기상이예다. 정말 감탄했소. 용천기는 가볍게 웃더니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백형도 이미 아시다시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소. 그리고 방황도 좀 했소. 그러나 결국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소. 만일 당금의 천하가 이토록 어지럽지 않았다면 나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흔히들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고 하지 않았소.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를 영웅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내가 만일 영웅이라면 어찌 이렇게 무력하겠소. 어찌 나 같은 자를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도 역시 내가 본 중에는 용영이 가장 영웅오거래 드는 것 같소. 또 혹시 모르는 일이 아니오. 누군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고 용영의 일을 도와줄지. 용천기는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백형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말이오. 백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소. 백년 전에 한 무명노인 무명노인 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천하를 다스렸다 하는데 혹시 그 후예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오.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천하 는 평온해질 것이고 용영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 아니오. 용천기는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들고 있던 술병을 모조리 비운 다음에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쨌든 백형은 나의 그 소진사매를 찾아가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둘 이 마음이 맞으면 은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나는 성룡안을 만나 러가 봐야 하겠소. 다음에 다시 봅시다. 용천기는 이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떠날 때도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호방한 기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백방생은 용천기가 느닷없이 가버리자 잠시 오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황랑자가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인걸. 마치 용천기의 행동을 흉내내기라도 하듯이 백방생은 곧장 남은 술병을 기울여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뜰앞에 던져버렸다. 이어 길게 트림을 토하며 자신의 객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미 지금 무림맹의 사정은 들어서 알게 되었다. 현재로서 태상맹주나 맹주를 만나는 일은 쉬울 것 같지가 않고 그러고 보면 나머지 중요인물들은 거의 만나본 셈이 되었다. 백방생은 문득 당리가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혹시 그 많은 무리민들 속에서 어떤 곤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실 진소유를 찾아볼 생각이 있었으나 용천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만 생각을 바꾼 것이었다. 헌데 백방생이 막 반쯤 흔들거리는 걸음으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 놀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그의 미간을 향해 한 줄기의 새파란 광채가 소리 없이 덮쳐드는 것이었다. 그 새파란 광채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의 비수비수였다. 그것은 지독하게 빨랐으며 또한 정확했다. 만일 백방생의 무공이 과거와 같았더라면 도저히 그 습격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수가 마악 백방생의 미간을 꿰뚫으려는 찰나 느닷없이 등 뒤에서도 무시무시한 살기가 엄습했다. 어느새 반달 모양의 새파란 광채들이 거의 주위를 뒤덮으며 엄습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신한장 살수와 강호명숙 강호명숙들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10분 흉엄했다. 아마 당금의 강호인들 중 누구도 그러한 흉엄한 협공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백방생은 또한 뒤를 이어 10여 개의 비수가 그의 전신여혈로 파고들고 있으며 마치 반딧불처럼 무수한 동전들이 그의 몸을 가득 뒤덮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 찰나지간의 광경은 마치 밤하늘에 무수한 성자들이 내려와 앉은 것과 흡사하여 가히 찬란하기까지 했다. 그 협공은 실로 배합이 절묘했으며 도무지 피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가 비수를 피하려고 하면 등 뒤에 반월형의 칼날들에 당할 것이고 애써 그것마저 피해낸다고 해도 역시 무수한 동전들은 막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생각을 굴릴 시간은 없었다. 또한 무서운 것은 마악 좌측에서 달려들고 있는 한 명의 흑의 복면인이었다. 그는 지금 마치 몸을 내던지기라도 하듯이 백방생을 향해 장검을 떨치며 달려들고 있었는데 그 검끝에서는 실로 무수한 한 성 한 성이 일어나 백방생의 몸으로 육박해들고 있었다. 그는 필시 백방생이 약간의 부상이라도 있기만 하면 결사적으로 그의 몸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이다. 이 네 사람의 합공 그것은 그야말로 백방생조차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그들의 공격은 하나같이 기척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극회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었다. 그런 사람과 하나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네 사람이 이토록 치밀하게 합공을 하다니 만일 그 공격을 피해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백방생의 무공은 이미 일반인의 생각에 범주를 벗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기가 일제히 백방생의 몸에 틀어박히는 것을 보았다. 전혀 피할 공간이 없어서일까 백방생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헌데 그때였다. 다시 아래쪽에서 하나의 장검이 치솟아 올라 백방생의 하체를 꿰뚫는 것이었다. 그 공격은 실로 느닷어벗다. 그 속도는 최소한 이제까지의 것들 보다 열배는 빠른 것 같았다. 마악 땅 속에서 선광이 일어난 순간 이미 그것은 목표물에 적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때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다. 어찌된 셈인지 백방생은 그대로 있는데 그의 앞에는 한 명의 흑의 복면인이 서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머지 네 사람은 격렬한 충격 속에서 이미 자신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하늘을 뒤덮을 듯 하던 어마어마한 공격들도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백방생은 그 흑의 복면인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사실 순간적을 요 신법을 전개하여 땅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었다. 미리부터 그는 주된 공격수가 땅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몸이 꽤 뚫린 것 같았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다. 그의 신법이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일어난 허상에 불과했다. 그 땅 속의 흑의 복면인은 스스로 백방생을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어찌 된 셈인지 다음 순간에는 그렇게 백방생에게 멱살이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된 것이었다. 앞뒤와 좌측에서 공격해 들어오던 네 명의 다른 흑의 복면인들도 이 순간 그저 멍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누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흑의 복면인은 이제까지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자 크게 정신이 깨어난 듯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두 눈에서 경악과 의혹 불신 부신 등의 광채를 바라다가 일순 아주 가증스러운 기색을 떠올렸다. 사람이 한순간에 그런 복잡한 표정을 떠올리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어 그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움직였다. 헌데 순간 그의 두 눈이 자색으로 물들어가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놀라서 생각했다. 천마해체대법 천마홍쌍디귿 즉 포이라는 게 있다던데 혹시 이것이 아닐까? 천마해체대법이란 최고의 살수들이 간혹 사용한다는 이른바 폭혈신공 포혈신공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가 적을 죽이지 못했을 겸 우최후로 체내의 잡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몸을 터뜨림으로써 상대와 동폐구상을 당하는 함께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수법이었다. 백방생은 말로만 들었던 그런 가증스런 수법이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놀라는 순간에 이미 무형 무형의 손속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의 무공은 이미 천의무봉의 경지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생각한 순 간상대의 주요 의혈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과연 그 흑외봉 면인의 부릅떠진 두 눈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안색은 시커멓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독독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 폭혈공에는 을의 극독을 함께 사용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그 핏물에 그저 스치기만 해도 상대는 그 핏물에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흑의봉 면인은 이제 오히려 그 독이 체내로 스며들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백방생이 이미 그를 구할 기회는 늦었다. 그는 이미 죽어서 구천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본의 아니게 백방생은 이 놀라 운무림 고수를 죽인 셈이 되었다. 황급히 손을 놓자 그 흑의봉 면인은 쿵하고 바닥에 쓰러지더니 이내 지독한 냄새와 함께 육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이때 다시 주위에서 쿵쿵하고 지면이 울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것은 주위에 있던 그 네 명의 흑의봉 면인들도 똑같이 극독을 깨물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삽시간의 주위에는 그야말로 시체가 썩어가는 악독한 냄새로 진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억지로 그 숨 막힐 듯한 냄새를 참아야만 했다. 우선 이들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일시에 그들 다섯 명의 복면이 벗겨졌다. 그들 대부분은 백방생이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다만 앞쪽에서 비수와 동전들을 던졌던 두 노인들의 모습은 다소 낯익은 것 같기도 했다. 백방생은 그들의 무공이 하나같이 최상승의 것들이었음을 상기하며 내심 생각했다. 이들은 분명히 일반의 무공이 아닌 특수한 일일테면 고도의 살수무공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렇다면 저 자가 금전방주인 천수인도 막개이고 또한 저 자가 비수회 비수회의 주인이며 각기 일품당 일품당과 삼월파 삼월파의 주인이라면 결국 저 땅 속에서 공격한 자는 흑루 흑루의 주인인 잔마 잔마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흑루는 당금 최고의 살수조직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만큼 엄청나서 백방생이 그러한 생각은 일순 황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득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를 향해 심심치 않게 전개되었던 온갖 암격들을 생각해보았다. 나를 공격했던 자들은 백예가 일품당의 살수들이었고 또한 흑루의 산하였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누가 꾸준히 나를 노리고 그와 같은 살수들을 보냈던 것이었을까. 나중에 백방생을 땅 속에서 습격했던 흑외복면인의 무공은 이미 거의 심검심검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게다가 어딘가 그의 차림새는 중원인이 아닌 동영의 복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러니 백방생으로 하여금 그가 혹시 흑루의 루즈로 알려진 보이지 않은 살인마 잔마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이없게도 오늘 밤에 그 무시무시한 강호의 살수집단은 전멸을 당하고 만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그들의 품속을 뒤져서 소지품을 검사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극독의 위력이 워낙 강력하여 그럴 여지를 주지 않고 있었다. 칙칙하게 피어오르는 검푸른 연기를 조금만 맡아도 이내 중독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이미 백독불침의 몸이었지만 그것이 두려움까지 감소시켜주지는 못했다. 백방생은 국립 끝에 접인공을 사용해보려고 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들의 소지품들을 꺼내 놓는 것이었다. 헌데 그때 사위에서 초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이 괴상한 냄새를 맡고 경계를 서는 무리민들이 달려오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문득 백방생의 귀에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시끄러운 소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백방생은 워낙 그쪽에 관심이 있고 또한 경계를 서는 사람들에게 공연이 들키고 싶지 않았으므로 즉시 신형을 날리는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백방생이 아주 잠깐 사이에 다시 객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귀찮은 문제가 점차로 극성스러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놀라운 습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자연 긴장을 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나서지 않고 우선 으슥한 곳에 숨어서 장례를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백방생과 당리가 묵고 있는 그 방이었다. 이미 방문은 박살이 나서 주위에 흩어져 있었고 당리는 방안에 서서 대항하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옆에는 눈에 익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황진의였다. 보아하니 조금 전에 당리가 위 급한 꼴을 당하자 황진의가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그녀를 구해준 모양이었다. 당리의 두 눈에는 가증스러운 빛이 가득했고 분노한 기색이 넘쳐 보였다. 지금 방에 밖에 우르르 몰려와서 당리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남궁검상 등의 일행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뒤에는 지금 처음 보는 낯설은 두 명의 백발로인들이 서 있었는데 보기에 매우 범상치 않았다. 비단 두 눈에서 신랄같이 맑고 예리한 광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등의 장검을 맨 노인의 눈빛은 오히려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백방생은 그 노인의 평범해 보이는 눈빛에서 무서운 무형지기 무형지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곳에서 소란을 벌이다니 필시의 어떤 목적이 있을 듯했다. 남궁검상이 원독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장검을 손에 뽑아든 상태로 소리치고 있었다. 당리 내년이 감히 무림의 규약을 어기고도 살아날 것 같으냐? 어서 너의 아비를 불러오라는데 웬 잔말이 많으냐? 만약 계속 안에서 그렇게 버티기만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당리는 싸늘한 한광을 바라면서 마주 소리쳤다. 당신들이 만약 이렇게 계속 무경호하게 나온다면 나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당리는 옷차림이 다소 어수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약간의 낭패를 당한 모양이었다. 비단 여기저기가 찢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은은히 피까지 내비치는 곳도 있었다. 본래 그녀는 그들에게 별로 대들지 않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핍박을 당한 나머지 화가 난 것 같았다. 손에 든 검은 채찍은 부르르 작은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남궁검상은 음험하게 웃었다. 내년은 저 황소절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잘난 서방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 흐흐흐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남궁세가의 위험을 거슬린다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지. 당리는 그 말에 두 눈이 붉어졌다. 너희들은 혹시 이미 우리 상공을 해친 것이 아니냐? 남궁검상은 살벌하게 장검을 휘두르면서 말했다. 물론 너의 그 백관홈은 이미 황천으로 떠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황소절호는 도저히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내년은 어서 순순히 나와서 항복을 받는 것이 어떠냐?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니 그럼 아까의 그 살수들이 저들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어쩐지 너무도 쉽게 소림사에 잠입해왔다고 생각했더니 설마. 당리는 그 말에 일순 눈물이 핑 돌았으나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강호의 도인은 너희들이 먼저 어겼다. 그리고 나는 이미 상공의 여자가 된 몸인데 나를 잡아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남궁검상은 음흉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어쨌든 모든 일은 우리 증조 할아버님께서 맡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이제는 내년에 아비가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감히 본가의 명예를 짓밟고도 내년놈들이 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는 말이냐? 남궁검상은 말을 하면서 뒤에 그 두 명의 노인들을 돌아보았는데 그것은 은연중 과시의 뜻이 있었다. 헌데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다소 놀랐다. 저 장검을 맨 백발의 노인네가 그의 증조부인 제왕검 제왕검 남궁장산 남궁장산이라면 바로 무림맹의 산대호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보아하니 그렇다면 옆에 노인은 제갈세가의 노가주인 철금노인 철금노인 제갈황 제갈황일 것이고 흠 과연 그가 작은 악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군 그렇다면 지금 남궁검상이 크게 으스댈 만했다. 그의 증조부인 제왕검 남궁장산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옆에 철금노인 제갈황도 현재 무림맹의 오당 중에 하나인 운당운당의 당주였기 때문이었다. 황진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두 노인들은 마치 방관자처럼 뒤에 서 있었는데 황진의의 거동을 은근히 주시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대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잠시 더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당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일순 우수를 저었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녀의 손에 들린 채찍이 뻣뻣하게 변하여 그녀 자신의 목을 질러가는 것이 아닌가. 황진의는 내 심주의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미처 당리가 자결을 시도할 줄은 몰랐다. 비록 그녀는 무공이 높았지만 미처 당리의 자결을 제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헌데 그때 갑자기 당리는 아하는 신흥과 함께 채찍을 바닥에 떨구었다. 바로 두 백발 노인들 중에 하나가 손을 써서 그녀의 채찍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었다. 그 두 사람의 무공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당리로서는 도무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황진의가 급히 앞을 막아서자 남궁검상은 바싹 그 앞으로 다가섰다. 흐흐흐 내년이 자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만약 그런다면 내년의 시체를 개에게 주어 능욕하게 만들 것이다. 차마 듣지도 못할 더러운 욕설의 당리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황진의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봐요 당신들은 말로는 정의 운운하면서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때 백발로인들 중에서 한 사람인 남궁장산이 입을 열어 말했다.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일이니 낭자는 나서지 마시오. 어째서 성수곡에서 본가의 일에 나서는가. 황진이는 말했다. 그들은 갑자기 암습을 하여 당랑자를 능욕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호의를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황진이는 평소에 온거나요. 결코 그런 정파의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당리가 남궁검상 등의 암습과 협공을 받아서 제압을 당해 거의 능욕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아직은 아무런 일도 없고 제때에 황진의가 나타나서 도와준 모양이었다. 즉 황진의가 나타나서 그녀를 풀어주자 양쪽은 새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본자가 손을 써야만 물러나겠다는 말인가. 남궁장사는 말과 함께 옆에 제갈왕을 돌아보더니 서서히 앞으로 나섰다. 남궁검상 등은 그것을 보자 즉시 희색이 만면하여 옆으로 비켜섰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약간 화가 났다. 본래 그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나서서 수습하려고 했으나 이에 생각이 다소 달라졌다. 그는 일부러 남궁장사니 손을 쓰기를 기다렸다. 남궁장사는 앞으로 나서자 과연 즉시 황진이를 향해 손을 썼다. 장검도 뽑지 않고 그저 오른손을 떨쳤을 뿐인데 즉시 올해와 같은 무형의 기운이 밀려나갔다. 황진이는 그것을 보자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즉시 반격하려고 했지만 사방이 일시 그 올해와 같은 기운으로 가득 차 버린 듯한 것이었다. 황진이는 비록 자신이 간신히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도 뒤에 당리는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성수국의 선천공 선천공을 끌어올렸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조수처럼 밀려들던 남궁장산의 공격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황진이의 옆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백방생이었다. 백방생이 그렇게 나타나자 역시 가장 놀란 사람은 남궁장산 등이었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리 등이었다. 상공 당리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백방생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고는 옆에 황진이를 향해 말했다. 황랑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황진이도 백방생이 일시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무공을 보여주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황진이는 다소 놀라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당리도 그의 품속에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능욕하려고 했지만 저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자결하고 말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당신이 돌아가신 줄로 알고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지순한 사랑의 감정을 알고 미소하며 말했다. 그러나 다시는 자결해서는 아니대요. 당리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상공 백방생은 당리를 옆으로 떼어놓고 이어 전면을 바라보았다. 그 남궁장산 등은 다소 의아해하고 경악해하는 표정들이었다. 남궁검상 등이 부지런히 전음을 펼치는지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윽고 남궁검상의 전음이 끝났는지 남궁장산이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자네가 바로 요즘 닮아 하원의 후예를 자처한다는 그 백공자인가.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소만 대체 귀아들은 누구시오.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내자를 해치려는 것이오. 남궁장산은 이미 자신이 손속을 펼쳤던 터라 말이 궁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수법을 해소시킨 것은 가히 경악할 만한 노릇이었다. 그는 도저히 당금의 무림에 그런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을 보고 옆에 그 제갈왕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의 집안 어른들일세. 헌데 자네의 그 무공은 생소해 보이는데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백방생은 그 제갈왕의 눈빛이 매우 심기가 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그가 고의로 화재를 돌리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의 무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신의 견문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오. 그보다 나와 내자는 이미 장인어른께도 인정을 받은 터인데 어째서 나이 많은 분들이 나서서 나의 내자를 능욕하려는 것이오. 거기에 무슨 합당한 이유라도 있소. 제갈왕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 상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대의 부인을 능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다만 집안일을 좁게 해결하려는데 외부인이 나서서 그만 손을 쓰게 된 것일세.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당신들은 나의 내자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했소. 필시 그 일은 나와도 관계가 있게 꾸려. 남궁장사니 말했다. 본래 우리는 너희들이 고의로 죄를 범한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 일을 사천당문에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 그쪽에 가서 따져야겠다. 말과 함께 남궁장사는 슬그머니 제갈왕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백방생은 그러나 어느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아까 사람들은 미처 백방생이 무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진 그 귀신같은 신법을 보고는 저마다 놀라서 안색이 변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소. 당신들은 나의 내자를 저렇게 만들었으니 우선 따지러 가기 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남궁장사는 안색이 변해서 말했다.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여인의 정조는 생명과도 같은 것 당신들은 나의 내자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목숨이라도 바쳐야 하지 않겠소. 제갈황은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에게 미처 말해주지 않았군. 우리는 바로 무림맹의 호법과 당주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일세. 그런데도 자네가 꼭 이렇게 나와야 하겠는가. 백방생은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령 무림맹의 맹주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하물며 당신들은 힘없이 나약한 어린 여자를 괴롭히도록 방조했으니 어찌 그냥 둘 수가 있겠소. 문덕 남궁검상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나서서 소리쳤다. 우리는 너의 여자에게 아직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우리가 미처 그녀를 제압하기도 전에 황랑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너희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말이 끝나는 순간에 갑자기 남궁검상의 신형이 허공으로 동실 떠올랐다. 그는 마치 제주를 넘듯이 허공에서 여러 차례나 맴돌았는데 다시 자리에 내려섰을 때에는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잇었다. 바로 백방생이 순식간에 무영지기를 발산하여 남궁검상의 단전을 파괴하고 무궁을 폐지시킨 것이었다. 남궁검상은 게다가 심한 내상까지 입어서 입으로 왈칵피를 토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어 두 노인에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들의 차례가 아니오. 그 두 노인은 이미 강호에서 호랑이 같은 명성을 날려온 인물들로 그리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딜? 백방생의 말에 그들은 즉시 장검과 칠형금을 휘두르며 날벼락같이 공격해 들어왔다. 일시에 수천 개의 장검이 장례를 뒤덮는 듯하고 칠형금의 기세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듯했다. 그 두 사람의 합공은 가공스러워서 일시에 그것을 바라보던 당리도 아하고 놀란 외침을 바랬다. 백방생의 신형은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육신이 천조각 만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공세가 씻은 듯이 사라진 순간 백방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었고 반면에 그 두 노인은 그저 멍청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있었다. 게다가 갑자기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호련 두 노인의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은백색의 머리카락이 빛을 잃고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허리가 굽어지며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늙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백방생이 그들의 무공을 폐쇄하고 혈도를 제압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8,90여세의 고령인데다 여태 높은 내공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내공이 사라지자 그토록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것은 당연했다. 백방생은 이어 빠르게 손을 썼다. 그는 한 번 바라보는 사이에 이미 남궁지압과 황보원 황본흥파 팽시형제 등의 혈도를 제압하고 무공을 폐쇄시켜버렸다. 잠시 장래에는 경악과 공포의 분위기가 흘렀다. 백방생은 이어 그 두 노인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만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필시 내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이오. 두 노인은 기운을 잃어서 이미 두 눈에 초점을 잃고 있었다. 너무나도 무력하게 당했기 때문인지 그저 눈빛이 허망해 보였다. 두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나이가 적은 재가랑이 다소 상태가 나왔는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슨 말이냐? 백방생이 말했다. 나는 조금 전에 웬 낯선 사람들에게서 습격을 받았었소. 그런데 들어보니 당신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구려. 대체 당신들은 흥루와 무슨 관계가 있소? 재가랑은 이네 아까 남궁검상이 한 말을 두고 그가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흥루는 우리와는 낭숙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그대의 부인이 남궁세가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보려고 했던 것이네. 그동안의 얘기는 저 아이가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네. 백방생은 내심 의혹이 앞섰지만 그러나 증거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거론했다. 그래 조사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일개 여자를 능욕하도록 방조했다는 말이오. 재갈황은 웃으며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본래 엄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역시 강호는 힘이 지배를 하는 것이네. 우리가 잘못을 했고 또한 자네에게 당할 수가 없으니 할 말이 없지. 하지만 나 아직 자네의 부인은 능욕을 당하지도 않았고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게.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만일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뻔하지 않았어. 남궁장산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두 눈에 원독의 광망을 바라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테냐. 내가 어이없게도 너와 같은 애숭이에게 당할 것 같으냐.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서서히 우수를 내밀었다. 나는 제법 많은 수법들을 알고 있소. 당신은 애숭이라고 하지만 어디 지금 그 애숭이의 맛을 한번 보시겠소. 백방생의 말은 시종일관 온건했고 그의 안색은 부드러워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득 섬뜩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장래에 십여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무량수불 백시주 이제 그만하시게. 우리들이 이미 모든 것을 보았으니 더 이상 나설 것이 없네. 백방생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들은 무당장문인 옹량진인과 무림맹주인 도액방장 그리고 남은 두 명의 호법들과 사당주 그 외의 장로들이었다. 나타나면서 소리친 사람은 무당장문인이었는데 그는 이미 이전에 백방생과 만난 적이 있었다. 사실 백방생은 벌써부터 그들이 주위에 나타나서 사퇴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궁장산과 재가랑은 무공이 상실되어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백방생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죄를 실토하게 만든 것이었다. 과연 군웅들이 나타나자 남궁장산과 재가랑의 안색은 시커멓게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혀를 깨물어 자결할 능력도 없었다. 지당의 당주인 파천신검 파천신검 남궁건원 남궁건원 등이 달려가 보살피며 혈도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도저히 어떻게 제압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리의 오두머리 격인 도액방장이 부로와 함께 나서서 말했다. 백시주 오리는 구면이구려 백방생은 그를 향해 폭건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소생은 일찍이 이 소림사에서 은덕을 입었었지요. 도액방장은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미 백시주가 금전적으로 우리 맹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므로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만 손을 거두어 주지 않겠소.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방장대사의 말씀이니 의당소생은 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들의 폐지된 무공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량진이니 도호를 외우며 말했다. 무량수불 그 점은 우리도 알고 있으니 심려하지 마시오. 확실히 무림맹의 내부에도 881반과 5대세가의 사이에는 어딘가 경쟁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다. 5대세가의 최고 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남궁장산이 그렇게 당하고 말았는데도 옹량진인 등은 전혀 언짢은 표정이 아닌 것이다. 백방생은 새삼스럽게 그에게 정중히 폭권의 인사를 올린 다음에 슬쩍 우수를 휘저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제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일제히 움직이고 쓰러지며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아이쿠 이 더러운 자식. 아버님. 사천당문을 제외한 5대세가의 모든 가문들이 이 일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두 소란스럽게 움직이자 장래는 갑자기 크게 어수선하게 변했다.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남궁지악 등은 여전히 백방생을 욕하고 있었고 남궁장산은 노화가 치밀고 쇠락하여 기절했으며 다만 가장 차분한 사람은 제가랑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는 아들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천녀일실이라 모든 일에 용의 주도하다가 이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다니 무슨 꼴이냐. 어서 그만 가자. 사람들은 덜어낸 원독의 눈길로 백방생을 쳐다보고 덜어낸 눈물을 흘리며 각기 부상자들을 데리고 사라져갔다. 백방생은 그런 것을 보고서도 그저 담담한 기색이었다. 그는 곧장 황진이와 당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그때 문득 옹량진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자네 잠깐 우리와 얘기를 나누지 않겠는가. 백방생은 아직 대다수의 군웅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실제로 이 무림맹의 주축들인 것이었다. 백방생이 황진이와 당리를 다시 바라보자 옹량진인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녀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네. 그리고 설사 우리가 보호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누구도 그녀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네. 백방생은 이에 가볍게 웃으며 옹량진인에게 말했다. 예. 소생이 어찌 감히 응하지 않겠습니까. 백방생이 도액방장과 옹량진인 등의 뒤를 따라가자 이윽고 도달한 곳은 소림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방장실 방장실이었다. 도액방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좌정하고 나자 이윽고 다시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백방생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수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강 그들의 신분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바로 그들은 이른바 강호에서 정사 중간의 문파로 통하는 세력들의 수장들이었다. 저번에 정의맹에는 참여하지 않았드나 이번 무림맹에는 참가하여 중원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천산건문 천산건문의 노문주인 소요노인 소요노인 을지천록 을지천록과 무산신녀문 무산신녀문이 노문주인 무산신모 무산신모 2인화 1인화 그리고 해남검파 해남검파의 장문인인 천환검로 천왕검 노주술계 청해파 청해파의 장문인인 청해일수 청해일수 도해 도해 공공문 공공문의 노문주인 대치도인 대치도인 손삼통 손삼통과 대막백타궁 대막백타궁의 노공주인 신타옹 신타옹 단목원 단목원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백방생은 저번에 신창 신창의 쟁탈전에서 신부는 잘 몰랐지만 대치도인 손삼통이나 청해일수 도해 그리고 신타옹 단목원 등을 보았던 적이 있었다. 신창이 성룡안의 일행에게 돌아가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상처없이 멀쩡한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본래 강호의 흑백양도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세호세가 중원을 정벌하면 자신들도 위태로울 것이므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었다. 마흔두 장사랑과 공포공포 그야말로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의를 넘은 강호의 유명한 수뇌급의 명숙들이었다. 백방생은 거의 유일하게 젊은 사람으로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백방생은 은근히 젊은 축에 속하는 지공을 찾았으나 지공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도액방장은 여러 사람들 이 좌정했으나 쉽게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백방생은 혹시 이들이 다른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시중을 드는 사미승들이 다시 일단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매우 낯익었다. 바로 다름 아닌 성룡안 등의 천상회의 인물들과 아까 보았던 용천기였다. 백방생은 방안에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서자 매우 마음이 기뻤다. 게다가 아름다운 진소유의 모습도 보게 되었으므로 그의 가슴은 조금씩 뛰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가득하게 자리하고 나자 도액방장이 낮은 불호와 함께 입을 열었다. 아미탑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하오. 본래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잠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들은 오지 못하게 되었소. 백방생은 소림방장이 말하는 얘기가 바로 자신과 오데세가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슴이 다소 뜨끔했으나 이내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열리는 이 회의는 아마도 내일의 결전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합인 모양이었다. 모두들 표정들이 엄숙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도액방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차 모인 것은 마지막으로 내일의 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즉시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 문득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바로 90이 가까운 나이에 천상건문의 노문주인 소요노인 물지철록이었다. 노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요. 이미 태상맹주로 추대되신 철육무가의 가죽께서 내일 정말로 출관출관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오. 도액방장은 말했다. 그 문제는 노승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적이 우리의 총군사 총군사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오. 백방생도 이미 성룡안이 총군사의 직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과연 성룡안은 즉시 좌중을 향해 입을 여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오늘 오후에도 연공중인 아버님을 뵈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은 말씀하셨지요. 내일 격전에는 필히 참가할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는 불초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철육무가의 존재는 강호상에서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에 격전은 바로 그 철육무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성룡안의 말에 다소 안도의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문득 해남검파의 노장문인인 천왕검로주술개주술개가 말했다. 하지만 싸움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다.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이까. 그래서 노부는 이번 기회에 농림맹 농림맹과 만화교 만화교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소이다. 여기에 대해서 방장대사의 말씀을 바라오. 정사 중간에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도 무림맹에서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했다. 즉 그들이 이번에 싸움에 참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림맹의 소속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액방장에 대해서도 그들은 맹주라고 하지 않고 그저 방장대사라고만 부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웅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바로 두 혹법 가운데에 하나인 무당파의 원로 원로 자허진인 자허진인이었다. 농림맹과 만화교는 본맹본맹에 포함시킬 수가 없소이다. 주술개는 약간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아니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이오. 그럼 중앙무림이 이대로 절단나도록 가만히 있자는 말씀이오. 차라리 우리들도 내쫓으시지 그러셨소. 무당장문인 옹량진인보다도 배분이 오히려 높은 자허진인은 그 말에 잠시 노하여 안색이 붉어졌으나 이내 다시 말했다. 농림맹과 만화교가 중앙무림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법이오다. 솔직히 노도 등은 아직도 그들을 믿을 수가 없소. 대막백 타궁의 노궁주 신타웅 단목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우리의 부맹주께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부맹주는 바로 용천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그가 이름만 거창할 뿐 실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저 철알부의 전주인으로서 그를 대우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 그가 만일 실권을 가지려면 그 역시 나름대로의 수하의 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용천기는 자신이 지목을 받자 뜸을 들이지 않고 곧장 말했다. 나는 이미 그들과의 인연을 끄는 사람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소이다. 역시 맹주의 의견대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단목원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부맹주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도 말이오. 용천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나이고 사내대장부로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소. 비록 그들이 나를 핑계삼아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일 뿐이며 나와는 상관이 없소.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배치도인 손삼통이 말했다. 지금의 문제는 그런 체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원을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오. 게다가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소이다. 모두들 자신들의 명성은 소중하고 중원무림의 존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오. 같은 88방의 사람들 간에는 서로 이미 의견 조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정사 중간의 문파들과의 사이에서였다. 화산이로 화산이 노예 하나인 성질 급한 담청 담청이 크게 붕괴하여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오. 누가 중원무림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소. 대체 당신들은 가만히 놔둬도 대리를 여기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여. 주술계가 말했다. 이 일은 방장대사와도 관련이 있소. 만일 당신들이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것만을 고집한다면 필시 이 일을 해명해야 할 것이오. 그 만화교는 사실 저 부맹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오. 이 점을 해명해 주시겠소. 도액방장은 안색이 다소 붉어졌으며 은근히 석륭안 쪽을 바라보았다. 석륭안은 그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 아무런 말도 없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더욱 딱딱해지는 것 같았다. 두 혹법의 하나이자 개방의 태상장로 태상장로인 개왕 금일붐 금일붐 이 소리쳐 말했다. 정말 갈수록 형편없는 사람들이로군. 정말 그렇게 계속 트집을 잡을 작정이면 모두 떠나시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없어서 당신들을 잡고 있는 줄로 아시오. 개왕 금일붐의 말은 다소 거칠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말의 정사 중간의 사람들은 다소 뜨끔한 모습들이었다. 사실 그들은 평소에는 무림의 일에 상관하지 않다가 이제 스스로 아쉬우니까 찾아온 것이었던 것이다. 강호의 최고 원로들 중에 하나인 금일붐이 그렇게 말하자 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좌중의 분위기가 다소 어색하고 냉랭해지자 무당장문인 옥량진인이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무량수불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탁상공론만 버릴 때가 아니에다. 그러니 우선 실질적인 일을 논의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청성파의 장문인 백초선홍 백초선홍 길군평 길군평이 말했다. 방금의 상황은 많은 숫자보다는 정작 최고의 고수들이 필요한 시점이오. 그래 소림삼신승 소림삼신승께서는 정말 내일 출전하시는 것입니까. 도액방장은 불호와 함께 말했다. 그 일은 이미 노승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필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옥량진인이 다시 말했다. 조금 전에 흥루의 고수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신이 이곳의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소지품들이 없어서 신원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잠시 전에는 오데세가에 서 오신 분들이 볼일이 있어서 미처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했지요. 무량수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무산신모 이인화가 가볍게 냉소하며 말했다. 장문인께서는 혹시 이미 그럴듯한 의견이라도 있으신 것이 아닙니까. 옥량진인은 말했다. 사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사태가 해결되면 역시 내일의 격전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누군가에 의해 정말로 흥루가 멸망된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반가운 일이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쩔 수 없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량진인은 이어 백방생을 가리켰다. 마침 정사 중간의 고수들은 백방생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참이라 즉시 그를 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옥량진인은 말했다. 그는 바로 이전에 달마하원의 주지였던 홍엽선사 홍엽선사에 출가하기 전에 아들로서 또한 얼마 전에 우리 정의맹에 거액의 군자금을 기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급성장한 무림의 제목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백방생은 홍엽선사가 출가한 이후에 낳은 자식이었지만 옥량진인은 일부러 그렇게 말해준 것이었다. 이미 구파일방 쪽의 사람들은 아까 백방생의 능력을 목격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정사 중간의 고수들은 왜 내 숭이를 그렇게 칭찬하는가 하는 듯한 뜨악한 눈초리들을 하고서 바라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두루 폭권하며 정중하게 말했다. 백방생이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후진마락 후진마락 이혼이 앞으로 여러 선배고인들의 질책과 가르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주술개가 말했다. 내 조금 전에 들은 바가 있소. 그가 바로 남궁로가주와 제갈로가주를 굴 복시켰다는 바로 그 사람이오. 옥량진인은 웃으며 말했다. 무량수불 그렇소이다. 그 일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니 따질 것은 없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본맹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따라서 노도는 그에게도 일종의 직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술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눈치였으나 나머지 정사 중간의 고수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 사실 그들 자신도 무슨 무림맹에서의 정식 직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개방의 현인방주이자 금일봉의 아들인 백결개 금부금부가 입을 열어 백방생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현재 풍당풍당의 당주로 있어서 강호의 모든 정보에 밝은 편이었다. 백공자는 비교적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미 멸문당한 달마하원 등의 복수를 위해 노력한다고 들었소이다. 성수곡의 속은 좋아 친한 일 그리고 오대세가의 사람들과의 반모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젖혀두고 우선 현재의 강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 않겠소. 백방생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말에 대답했다. 당금의 강호가 어지럽고 또한 그 세외우세 세외우세가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원 무림의 존망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본래 중원 중원은 천하 무학의 본산 본산으로서 결코 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파의 장문인인 관심사태 관심사태가 불호와 함께 말했다. 아미타불 그렇다면 시주께서는 혹시 다른 고견이라도 있으시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저에게 무슨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의 정의로서 불회를 응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적들을 상대한다면 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방생은 사실 스스로 이미 무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것을 내세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되는 대로 그럴듯하게 대답한 것이었다. 기실 사람들은 이 젊은 서생에게 무슨 특별한 계책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백방생의 대답이 그렇게 너무도 평범하자 그만 다소 실망에 빠지고 말았다. 따라서 갑자기 집중되었던 좌중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아까부터 백방생에게 어떤 직책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던 옹량진인도 좌중의 시선이 그러하자 슬그머니 그 제의를 거두고 말았다. 사람들은 다시 무림맹의 체제에 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백방생의 직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덜어 세외호세와 공동파 등에 관해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백방생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백방생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므로 백방생도 굳혀 그들에게 알아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때 갑자기 진소유가 소피를 보려는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밖으로 나갔다. 백방생은 은근히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보자 이내 자신도 역시 뒷간으로 가는 척하며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진소유는 소피를 보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방장실의 앞에는 제법 널찍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은 이미 얼음이 얼어있었다. 진소유는 그 얼어붙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위가 어두워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백방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진소유는 그가 다가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가만히 서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소유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진소유는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나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안색은 다소 초췌해 보였고 또한 시선도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백방생은 문득 울컥하는 심사에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소. 당신을 남과 혼인하게 할 수는 없소. 진소유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어린아이와 같군요. 나에게 지금 때를 쓸 참인가요. 그때 백방생의 고함 소리에 놀랐는지 방장실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즉시 주저하지 않고 진소유를 안아들고 훌쩍 신형을 날렸다. 백방생의 경신술은 너무나도 빨랐다. 다른 사람들이 추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진소유도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이미 두 사람은 소림살을 벗어나서 깊은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윽고 눈앞에 작은 동굴이 보이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실상 그는 이미 무공이 높아서 어둠도 대낮처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안은 천연의 동굴이었는데 바닥이 평평했고 또 한 습기도 별로 없어 축축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무공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는 가볍게 한 수 한 수를 펼쳐서 근처에 마른 가립들을 옮겨와서 동굴의 내부에 가득하게 깔았고 진소유를 그 위에 앉혔다. 진소유는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이윽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이어 그녀의 앞에 마주 앉으며 말했다. 소유 나는 지금 곧 당신과 부부가 될 생각이오. 그리고 뜨겁게 그녀의 손을 잡았으나 왠지 그녀는 담담했다. 진소유는 그에게 손을 잡힌 채로 말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후회 그것은 전에 석채릉이 말했던 것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과연 그 천상회의 사람들이 뇌리에 떠올랐다. 백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소. 진소유는 조용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에 그녀의 시선은 아까보다는 훨씬 따뜻해 보였다. 너무나도 황량해서 백방생으로 하여금 격둥하게 만들던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그 시선을 대하자 마치 자신이 어떤 황홀한 광채 속에 뒤덮이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철육무가 주나 성륭안이 아니에요. 진소유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뜻은 결코 조용한 것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놀라서 말했다. 그럼 정말로 그들의 뒤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문득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의 무공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알아요. 저는 그런 것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살해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능력이 업어서인 줄 알아요. 진소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가 백방생의 가슴을 뒤집고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놀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흥무의 나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것은 바로 그들이 없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저 추측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당신은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있었는지 알겠나요? 백방생은 조금 전에는 욕정이 치밀었었지만 이제는 머리끝이 뻣뻣해지며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순격분하여 전신이 터져나 갈 것 같았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고 또한 너무나도 무능력해요. 그들은 바로 당신의 부모님도 간단하게 제거한 사람들이죠. 저 혼자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더욱 무공을 닦아서 저의 복수를 해주세요. 진소유의 말은 온건해 보였고 눈빛도 그저 조용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백방생의 눈에서 왠지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만일 그자의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아니 혼임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겠소. 진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에 와서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작은 것에 연연할 수가 없어요. 백방생은 남면을 일 끌어뜨리며 말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대로 달아납시다. 이제는 나의 무공도 웬만하여 능히 숨어살수도 있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혼인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되면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지 않겠소.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설령 당신의 능력이 돌아가신 아버님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결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방생은 문득 과거 언젠가 보았던 그 이상한 사국노인 등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로 이 땅에 무서운 신선 신선들이라도 나타나려는 것일까.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사실 당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왠지 오직 당신만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만일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사문사문의 은적에 보답하고 불운에 보답하는 길이 될 거예요. 저는 이 가능성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소유의 말은 그녀가 혼인을 하여 시간을 버는 동안에 백방생으로 하여금 복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마음이 괴로워져서 소리쳤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소. 나는 영웅 영웅이 아님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겠소. 만일 이 무공이 그들에게 거슬린다면 즉시 제거해버리면 될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눈빛을 다소 싸늘하게 굳히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길을 택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예요. 당신이 만일 지금 나를 소유하려고 해도 나는 반항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도 기꺼이 따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영웅은 오직 당신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실 아주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니까요.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신이 덜덜 떨려왔다. 너무나도 마음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의 눈앞에 있고 또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게다가 기꺼이 몸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는가. 제기랄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그 말은 곧 나더러 하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 백방생은 금방이라도 그녀의 몸을 힘껏 껴안고 그녀의 몸을 완전히 소유해 버리고 싶었다. 그녀에게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난초의 향기는 이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욕정을 부를 지를 만했다. 그의 두 손은 어느새 그녀의 어깨를 힘껏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잊고 짐승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기실 짐승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진소유의 눈빛은 너무나도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그녀를 보낼 수가 없어. 백방생의 생각은 갈수록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한순간 격렬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진소유에게 덮쳐들었다. 그는 모든 갈등을 정리하고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마치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는 힘차게 그녀의 입술을 찍어 눌렀다. 헌데 그때였다. 그의 입안에 찝찌름한 액체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바로 진소유의 눈물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일순 멍한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진소유의 두 눈에서는 마치 무한한 사랑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이어 몸을 돌려서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진소유는 몸을 일으키고 옷차림을 단정히 했다. 그리고 문득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요. 문득 백방생은 동굴에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성룡안이었다. 백방생이 밖으로 나오자 성룡안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감히 내 정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당장이라도 그의 따귀를 후려치고 싶은 강한 분노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문득 훌쩍 말없이 신형을 날리고 말았다. 그의 신형은 미흡고 아득한 암천 암천을 날아서 소림사로 돌아갔다. 백방생이 다시 객방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거의 인시경이 다 되어 있었다. 황진위의 객방에서 당리와 황진위는 거의 밤을 지새며 뭔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백방생은 진소유 때문에 여기저기를 방황한 일에 대해서 문득 당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기실 그녀는 이미 백방생의 아내인 것이다. 백방생은 이제부터 그녀를 위해서라도 진소유는 잊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는 훌쩍 방안으로 들어갔다. 황진위와 당리는 갑자기 그가 나타나자 약간 놀라면서도 그러나 당황해 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당리가 웃으며 말했다. 회의가 이미 끝났다는데 당신이 오시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회의는 유익한 것이었나요? 백방생은 일부러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회의는 그저 그랬소. 헌데 내가 너무 늦어서 무섭지 않았소. 당리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황언니가 계속 이곳에서 저의 말벗이 되어 주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백방생은 문득 아까의 일도 살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즉시 황진위를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황랑자 이렇게 늘상 우리 두 사람을 고살펴 주시니 고맙기 이를 내가 없소이다. 황진위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며 마주 답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본래가 당신의 호법이 아닌가요? 당리가 나서서 말했다. 아이 두 분은 무슨 인사를 그렇게 재미없게 나누지요? 모두 한 집안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에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소. 황랑자에게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소? 나는 늘상 그저 황랑자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오. 당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갑자기 그렇게 달라지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마치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상궁 저를 위해서 이전처럼 지내주실 수가 없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황랑자를 위한 것이오. 만일 잘못하여 황랑자의 그분이 오해라도 한다면 정말로 면목이 없게 되는 일이 아니겠소? 당리는 그 말에 정말로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황진이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혀를 길게 내밀어 보였다.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저는 상관없지만 백공자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 하시는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별로 잘 되는 일도 없고 그저 그렇소이다. 단지 한 가지 일이 갑자기 마음에 걸릴 뿐이에다. 백방생은 기왕에 이 방 안에서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겠기에 그 말을 꺼내보기로 했다. 백방생이 방 안에 자리하자 당리와 황진이는 나란히 그를 바라보며 앉았다.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불쑥 말했다. 혹시 이 세상에 진짜 신선이 있소? 황진이는 문득 어리둥절해졌다. 신선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무공이 너무나도 높아서 헤아릴 수가 없고 또한 불로장생 부노장생하는 신선이 정말로 있느냐는 것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듯 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서책에 보면 있다고들 하죠 아마.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지금 무림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오. 황진이는 그 말에 문득 안색이 크게 달라졌다. 그녀는 갑자기 다소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본 적은 없지만 들은 바는 있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오. 황진이는 일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존재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 밖에 존재하죠. 황진이의 표정은 회안에 찬듯이 기이하게 빛났다. 거기에는 마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이야말로 이제까지 그녀를 신비하게 보이도록 만든 요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항상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여자 과연 황진이는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옆에서 당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들의 무궁이 천륭무가주보다 뛰어나다는 말인가요? 황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듯이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을 상대할 만한 무림고수는 아직 이 천하에 업어. 당리는 일순 왠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서 몸을 가늘게 떨었다. 상대할 만한 고수들이 없다면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정말로 그들은 신선들이라는 말인가? 당리는 처음으로 듣는 그런 얘기에 그저 놀라고 의아해할 뿐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보아하니 황랑자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구려. 나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황진이는 연이어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죠. 우선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당리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럼 이제는 그때가 된 것인가요? 황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들이 신선이 아닌가 했지만 그래요. 그들은 가히 신선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죠. 당신은 혹시 세월 8세 세월 8세의 창시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들은 모두 천년에서 사백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렇죠. 만일 그들이 지금 모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당리가 웃으며 말했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황진이는 말했다. 아니야. 쉽게 믿기지는 않겠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어쩌겠어. 당리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점차 그녀의 두 동공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어 입이 벌어지고 놀란 그녀의 외침이 기어나오듯이 억물린 채로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그 세월 8세의 창시자들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신선과 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요? 놀라기는 백방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설마하니 그 세월 8세를 창시하고 중흥시킨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문득 과거에 만났던 사국노인과 그 괴이한 차를 마시는 촌로 촌노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이 만일 세월 8세의 창시자 중에 하나라면 그 두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일까? 황진이는 말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세월 8선 세월 8선이라고 하기도 하지. 당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그럼 언니는 이미 그 성수국의 조상님을 만나보셨나요?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조상은 의선의선이라고 하시지. 나는 한두 번 그 분과 만난 적이 있어. 직접 만났다는데 더 이상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당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세의 장 예고된 혈전 혈전 황진이는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다. 사람의 무공이 무형검 무형검의 경지에 오르거나 혹은 그의 버금가는 경지에 오르되 공력이 깊어지게 되면 이른바 또 다른 자기 자신인 원형 원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그 원형은 진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금강불괴 금강불괴일 뿐만 아니라 불로장수의 요인이 된다고 하지. 혹은 그 원형신 원형신에만 의존하여 육신을 바꾸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들 하기도 하지. 어쨌든 그 세외팔선은 모두가 그런 원형신들을 성취한 사람들로 서 이미 반인반선 반인반선의 지상선 지상선의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듣기로 그들은 이미 불로장생의 금강불괴지 신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육구신통 묡구신통을 이루었다고도 하기도 하지. 당미가 놀라 말했다. 그 육구신통이라는 것은 또 뭐죠? 황진이는 말했다. 그건 도가의 서책에 나와있어. 즉흔히 천안통 천안통 천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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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심통 타심통 숙명통 숙명통 신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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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통 누진통이라고 하고 있지. 당미는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럼 이미 신선이 다 된 것이 아닌가요?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도가의 서책에는 과장하는 바가 적지 않아. 게다가 그들은 아직 신선이 된 것은 아니지.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아마 약간의 투시력 투시력과 투청력 투청력 독심술 독심술 예지력 예지력 그리고 축지성촌 축지성촌의 능력과 정청이 전혀 새지 않는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과다. 당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설령 그 정도라고 해도 정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들의 무공은 더욱 대단하겠죠. 황진이는 말했다. 내가 듣기로 빛으로 상대를 해칠 수가 있는 광검 광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 당미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광검이라면 그건 무형검보다도 높은 경지인가요? 황진이는 말했다. 아니야. 흔히 오히려 광검을 무형검보다 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지만 그러나 기실광검과 무형검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야. 광검은 무형검이 되기 이전에도 생겨나며 또한 무형검도 광검으로 발출되기도 하지. 게다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광검이야. 세월팔선이 사용하는 광검은 진짜로서 흡사 번개뿔을 닮은 것이지. 당미는 듣고 있다가 절로 흥이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언젠가 책자에서 하늘의 신이 번개뿔로 나쁜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황진이는 말했다. 세월팔선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밖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시종 그 자신들의 뜻을 펼쳐볼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이제 그 장애가 사라지게 되자 나타나서 그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야. 당미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헌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또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신선이었나요?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잘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그 세월팔선 가운데의 우두머리인 천선천선은 이제 머지않아 천하를 지배하려는 것 같아. 그들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야. 아니 오늘 당장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지. 따라서 우리 조상께서는 그 일을 심려하시고 나를 만나셨던 거야. 당미는 안색이 펴지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세월팔선 가운데에서도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군요.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워낙 천선의 능력과 그 추종자들의 숫자가 많아서 한 두 사람의 뜻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지. 만일 옛날에 그 무명노인의 후예가 나타난다면 또 모르지만 황진이는 말을 하면서 은근히 백방생을 건너다 보았다.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미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질문을 해주었다. 무명노인이란 바로 그 세월팔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신비의 사람인가요? 황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명노인은 백년 전에 죽었다고 했지. 그래서 세월팔선이 지금 야망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야. 당미는 백방생과 황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혹시 그 세월팔선이 상공의 부모님의 원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 그들의 행동은 신비하고 능력이 탁월하니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 혹시 그들이 지금 우리의 대화마저도 엿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미는 그 말을 듣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그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 같았다. 당린은 백방생과 황진이의 표정이 담담한 것을 보고서야 다소 안심을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다. 대체 그들은 천하에 나타나서 무슨 음모를 꾸미겠다는 거죠.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야.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들이 나타나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지. 천하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 당린은 내심 수긍을 하며 문득 속으로 생각했다. 헌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타날까.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낭자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주다니 고맙소. 아마도 쉽지 않을 얘기를.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래서 내 부족하지만 한 가지 건의를 할까 하오. 황진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더러 호의를 이제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구려. 그렇소. 사실 낭자는 이미 그의 충분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오. 앞으로 굳이 계속 나의 호의를 맞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낭자가 이 일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그건 제가 공짜로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니 저에게 좋은 일이지요. 뭐 오해할 것이 있나요. 마침 저도 그 직책을 사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됐군요. 당리는 백방생이 황진이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놀라 급히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떠나시면 안 돼요. 보다시피 저는 아주 외롭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언니마저 떠나시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황언니 부디 저와 의자매가 되어 얼마간 저의 곁에 머무를 수가 없나요. 황진이는 막상 떠나려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당리가 손을 잡고 그렇게 진심으로 간청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러면 기왕의 돈도 많이 벌었으니 내 동생의 의언니가 되어 한 달 정도는 함께 머물러주지. 당리는 그만 만세를 부르며 기뻐 황진이를 얼싸 안았다. 황진이는 약간 간지러운지 그녀를 마주 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썰렁한 이 객방 안에 두 사람의 여자들로 인해 화사한 꽃들이 만개하는 것 같았다. 두 여자는 옆에 백방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정답게 얼싸 안고 얘기를 나누었으므로 오히려 백방생이 불편해지게 되었다. 그는 그만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미 새벽녘이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주인은 조용하고 어둠은 더욱이 멎었지만 왠지 평안하고 아늑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오늘은 격전이 예상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까는 문이 부서져 있었지만 소림사의 화상들이 문을 다시 고쳐놓은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아직 취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므로 방 안에 홀로 정좌하고 앉아서 좌선명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격전을 앞두었고 앞으로 무서운 적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일종의 운기행공은 필요한 것이었다. 무리민이라면 만일 누군가가 문공조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소림생녀들은 여러 번 음식을 가지고 방 앞에 왔지만 백방생이 좌선명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깨우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더욱이 당리와 황진희는 더욱 백방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백방생은 매우 오랫동안 편안하게 수련해 임할 수가 있었다. 그가 이었고 그 좌선명상에서 깨어났을 때는 어느새 하루에 한낮이 다 가고 어느덧 저 무렵이 다 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밖으로 나와서 당리 등이 있는 방 쪽으로 걸어가며 내심 생각했다. 이렇게 조용하다니 그럼 적들이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인가. 방문을 열자 당리와 황진희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아직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일어서며 그를 맞이했다. 백방생은 말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없소. 당리가 말했다. 아마 그런가 봐요. 혹시 적들이 그새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닐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럴 리가 없소. 그때 갑자기 소림승녀들이 뛰어들며 소리쳐 말했다. 여러분 이미 적들이 왔소. 어서 연무장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라오. 황진희가 그 말을 듣고 의미심장하게 고소하며 말했다. 과연 그들은 왔군요. 과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사방에서 아득하게 격전을 벌이는 소리 비명소리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 등이 요란하게 울려오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마악 연무장 쪽으로 향하려다가 문득 당리와 황진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소. 당리가 즉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히 상공을 따라서 싸워야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다고 해서 무사할 것 같은가요. 백방생은 황진희도 함께 갈 것 같았으므로 굳이 그러한 의도를 말리지 않았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그럼 갑시다. 연무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저 고함 소리 등만 들렸을 뿐 진짜 싸움을 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과연 연무장에 도착하자 백방생은 그곳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드넓은 연무장에는 무림맹 쪽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혹은 개인적으로 계속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무리들과 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대번의 사위에는 흙먼지와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들로 가득 차고 처음에는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백방생과 당미 황진인은 이내 그들과 같이 그 싸움을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방생은 여유가 있어서 자세히 장래의 상황을 살필 수가 있었다. 지금 한창 격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림각파의 사람들과 배교, 팔괴교, 공동파 등의 무리였고 아직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연무장의 한쪽에 서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간밤의 방장실에 모였던 이른바 무림각파의 순회급의 인물들이었는데 간혹 달려들어서 제자들을 돕기도 했지만 우선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다. 격전은 이미 삽시간에 소림사의 전역으로 번진 것 같았다. 그것은 사실 무림맹의 작전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아마도 그들의 작전이 갑자기 무너졌기에 다 소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데세가의 사람들도 대부분 복귀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공은 보이지 않았고 용천기는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한때의 무리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성룡안 등은 아직 한쪽으로 물러서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 정사 중간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은근히 성룡안의 옆에 서 있는 진소유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천상회의 인원은 200명도 넘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곳에는 별로 없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문득 눈앞에 팔괴도포를 입고 도관을 쓴 서너 명의 노인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덤벼들었다. 백방생은 장검을 뽑아서 그들과 맞섰다. 백방생의 신형은 마치 장난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그저 단순하게 손발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신기하게 상대들의 공격을 벗어나고 이어 그의 장검은 가볍게 그들의 혈도를 찌르는 것이었다. 비록 가볍게라고는 하나 그들 모두는 혈도가 제압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일단의 무림맹의 인원들이 비명을 질러대며 뒤로 날려갔다. 그것은 바로 백요의 무리들이 폭략을 사용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고 폭략의 목숨을 잃었으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피가 튀기는 혈전혈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백방생은 당리 등이 있는 곳에서도 폭략이 터지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으나 이내 황진의가 그녀를 데리고 적절히 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는 비록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살피기 위해 손속을 자제하기로 했다. 서너 명의 상대를 물리치자 이번에는 다시 칠팔명의 적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원중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 해외인들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있었다. 즉 바야흐로 세외호세 세외호세의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의복들은 대개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격전시의 적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남색 남색의 의복을 걸친 무리들은 부산국에서 건너온 검총 검총의 무리들이었고 회의 회의를 걸친 무리들은 1월 신교 1월 신교의 무리들이었다. 자의 자의를 걸친 무리들은 도막도막의 무리들이었고 흑의 흑의를 걸친 무리들은 북해 배해에서 내려온 현연사 현연사의 무리들이었다. 그리고 홍해 홍의를 걸친 무리들은 멀리 동남쪽의 먼 바닷끝에서 건너온 태양마교 태양마교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비단 각기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체격도 매우 달랐고 언어나 행동습관 그리고 의복 병장기나 무공도 매우 달랐고 차이를 보였으며 괴이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새파랗기도 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붉거나 노랗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들의 무공들이었다. 그들의 무공은 비단 괴이했을 뿐만 아니라 높았다. 지금의 이 싸움은 마치 너무나도 정해진 틀대로 하는 것 같아서 장난 같기도 했다. 이런 싸움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외호세는 마치 보란듯이 예측된 시각에 나타나 공격을 개시했고 그리고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공이 그만큼 돼 단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무림맹의 대비책이 허망하게 무너진 주된 원인이었다. 실력의 차이가 너무도 뚜렷할 경우 어떤 계책도 잘 통하지 않는 법이기도 했다. 이미 무림맹 측의 사람들이 분분히 폐퇴하며 사상자를 내기 시작했고 한쪽에서 방관하던 고수들과 천상회의 인물들도 성룡왕과 진소유를 제외하고는 격전장에 뛰어들었다. 싸움은 지금 무림맹에서 만들어놓은 온갖 개교들도 소용이 없어진 상태로 소림사의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었고 지금 이 연무장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숫자는 비슷해 보였다. 아니 무림맹 쪽이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무공면을 본다면 확실히 세외호세 등의 쪽이 한 수위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대로 갈 겸 우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뻔할 것이다. 백방생은 문득 도액선사 등이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아마도 천룡무가 주등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아 갑자기 귀에 익은 비명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바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여자인 종남일향 종남일향 상금하 상금하가 가슴이 갈라지면서 내뱉는 단말마의 비명소리였다. 상대는 동영의 중년무사였는데 아직도 피가 흐르는 장검을 쥐고 갈라진 옷 사이로 언뜻 보이는 상금하의 적가슴의 윤기를 아쉽다는 듯이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문득 그 주위에 있던 한 사람이 공격해 들어갔다. 바로 역시 본 적이 있던 십방수제 십방수제 장전상 장전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채는 미처 그 동영의 무사를 베지 못했다. 그 전에 이미 바른 자의를 입은 서양 무사에게 칼로 오른팔이 잘려져 나가고 있었다. 일순 피가 솟구치자 장전상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그는 급히 신형을 움직여 피하면서 왼손으로 오른팔에 혈도를 찔러 지혈을 시키기에 바빴다. 백방생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소 마음이 아팠다. 만일 이 순간 그가 전력을 다한다면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세외팔선 세외팔선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과연 백방생이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전혀 낯설은 사람들일까 백방생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은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싸울 수가 없었다. 문득 가슴으로 한자루의 칼날이 섬뜩하게 파고 들어왔다. 백방생이 다소 방심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헌데 백방생의 신형은 그 순간에 기이하게 옆으로 휘어졌다. 사람의 몸은 결코 종이장처럼 비틀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백방생의 몸은 그렇게 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면뿐만 아니라 사방에서도 연차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선어 개의 병장기들의 나를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 눈이 휘둥글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백방생의 손에 들린 장검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그들 모두의 혈도를 재빠르게 찍어가고 있었다. 일개 장검은 무쇠를 부어서 단련시킨 것으로 결코 엿가락이 아니건만 그의 현란한 무공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미타불 갑자기 웅후한 불호 소리와 함께 도액 방장의 주변에 네 사람이 허공을 날아서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의 세 사람은 백방생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소림삼신승 소림삼신승인 고의 고의 고승 고승 고지 고지 선사가 아닌가 백방생은 그들을 보자 일순 친근 감이 들어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들은 근래에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소림사가 위태해지자 출관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 중에 고의 선사는 사실 도액 방장의 사부로서 전대의 장문 방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기도했다. 그들이 나타나자 무림맹 쪽의 사기는 다소 올라갔다. 그런데 백방생은 다음 순간 나머지 그 한 사람을 보고는 다소 멈칫하고 말았다. 그 순간에 한 동영무사의 장검이 그의 허리를 베어왔으나 기이하게도 백방생의 몸은 마치 환영환영처럼 베어지지 않았다. 동영무사는 자신이 허공을 뱀듯 하자 절로 놀라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실상 백방생의 무공은 이미 천이무봉하여 그가 다소 한눈을 팔더라도 저절로 그 무공들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었다. 천륭무가주 천륭무가주다. 백방생은 내 심소리를 질렀다. 그의 육신은 어느새 허공을 떠다니고 이 뒀지만 시선은 그쪽으로 못 박혀있었다. 그렇다. 지금 소림삼신승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전에 백방생이 보았던 그 천륭무가주 천수자 천수자 석장생 석장생이었다. 그는 비단 백발에 빛나는 머리카락을 보지 않더라도 능히 알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오늘은 그날과는 달리 일신의 옥색의 비단옷을 단정하게 걸치고 있었고 은백색의 머리카락도 잘 빗어 올리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성룡아는 급히 진소유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아버님 석장생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보였다. 마치 나중에 싸움이 끝나면 보자고 하는 것 같았다. 잘 꾸며서인지 지금의 석장생의 모습은 맑고 생기가 넘쳐있었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 이제 그런 그가 나타났으니 우린맹은 가히 안심해도 좋을 것이었다. 순간 석장생은 공력을 일으켜서 소리쳤다. 모두들 싸움을 멈추어라. 지금 장래에서는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긴박한 격전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런 지시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새우새의 사람들은 모두가 중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모든 싸움이 정말로 중지된 것이 다. 허공을 종행하며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사람들은 그대로 초식을 꺼두고 급살맞은 듯이 뒤로 물러섰으며 모두가 놀라서 각자 무리들 속으로 모여버렸다. 그것은 비단 이 연무장뿐만 아니라 소림사의 전역에서 펼쳐지던 싸움들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석장생의 그 고함소리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무서운 공력에 의해 누구도 더 이상 공격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저절로 싸움이 중단된 것이다. 그것은 실로 석장생이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잊었다. 갑자기 장내에는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들이 흘렀다. 세외우세의 무리들이 긴장을 하고 뒤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자연 중앙에는 넓은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십여명의 노인들이 하늘을 헐헐 날아서 나타나 그 중앙에 이르렀다. 또한 장내의 후미에서도 그들과 동조하는 무리가 십여명이나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히 장내의 중앙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에서 홍의를 입은 한 노인이 소리쳐 말했다. 기이하게도 그는 중원의 말에 아주 능숙했다. 석장생 그대가 정말로 나타났군. 그러나 이 싸움은 오로지 그대가 자청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백방생은 자연 한가해지게 되었다. 그는 당리와 황진이와 함께 그 나타난 무리들을 예에 주시했다. 그런데 보아하니 비슷한 듯 해도 그 이십여명의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기도 기도가 다른 다섯명의 노인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세외호세의 주인들인 듯 했는데 하나가 이 각기 일신의 특이한 광채가 안개처럼 서리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백방생이니 자세히 알아본 것이다. 다른 노인들의 무공은 심검의 경지이지만 그들은 모두 광검광검의 경지에 올라있는 듯 하니 역시 틀릴리가 없는 것이다. 방금 말한 그 홍의 노인도 그 다섯명 중에 하나였다. 석장생 석장생 석장생은 주위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말했다. 그대들은 정말 너무하는군. 내가 좀 더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다는 말인가. 그 태양화교의 교주인 홍의 노인의 이름은 중원식의 벼로로 성태양존자 성태양존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가 다시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여러 말 할 것 없다. 우리는 본래 서로 간에 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균형을 깨뜨리려고 했으니 우리로서는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너는 물론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을지도 모르지만 천수자 석장생은 가볍게 탄식한 뒤에 말했다. 나는 사실 그렇게 미리 데뷔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공연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고 나와 일전일전을 벌이는 것이 어떠냐 설마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 성태양존자는 잠시 우물쭈물했다. 사실 석장생의 무공은 그로서도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만일 두려운 바가 없었다면 이렇게 쳐들어 오지도 않았겠지만 흑이를 입고 있는 현연사의 주인은 현연귀공노사 현현귀공노사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흐흐 우리는 사실 개인으로는 너를 상대할 수가 없다. 또한 다섯 사람이라고 해도 장담은 할 수가 없지. 따라서 내가 만일 우리들의 조건을 수락하면 너의 싸움에 응하겠다. 본래 무학은 천축에서 건너왔다는 말도 있지만 중원에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어 천하각처로 건너갔으므로 그 세우세의 주인들이 미리 중원어를 배워두는 일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석장생은 말했다. 무슨 조건이냐 현연귀공노사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우리의 진법진법을 하나 통과하는 것이다. 말이 끝나자 일순 다섯 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인들이 갑자기 분수처럼 흩어지며 장래의 커다란 진세 진세를 형성했다. 그들의 숫자는 모두 삼십 명으로 하나같이 실상 심검의 무공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 한 사람이 능히 도액방장을 상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십 명이 한꺼번 내 진법을 만들어 대항하다니 실로 가공할 위력일 것이었다. 성룡아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아버님 들어가면 안됩니다. 현연귀공노사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만일 싫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공격할 것이니 자연 너희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다. 흐흐흐 석장생 그대가 이 진법을 선택하고 않고는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백방생이 바라보니 그 노인들의 진법은 다섯 가지 옷빛깔이 선명하여 마치 오행무국, 오홍무국의 진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간단한 진법을 사용할 리는 없는 것이다. 필시 그 내부의 구공이나 팔괴, 팔괴 등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진법을 펼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십분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상생상극의 배합에 의해서 오히려 그 위력이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법이었다. 천하의 천륭무가 주라고 해도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장생은 상황이 이미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너희들도 약속을 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이기게 되더라도 나를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각자 중원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다. 너희들이 만약 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나도 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섯 명의 순회들은 서로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현연 귀공 노사가 다시 음침하게 말했다. 물론이다. 우리는 곧장 물러갈 것을 약속하마. 석장생은 이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듯 하다가 이윽고 서서히 신형을 날려 그 진법의 중앙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렇게 서서히 허공을 날아가자 사람들은 은근히 긴장하고 가슴을 졸였다. 실상 허공을 빠르게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천천히 날아가는 것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석장생이 지면에 내 여서자 도련 진법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30명의 노인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신형이 사라졌다. 동시에 그들의 몸은 일제히 허공과 상하를 빠르게 날아서 둥글게 석장생의 몸을 애웠어 버렸다. 실상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불가능에 가까운 노릇인 것이다. 석장생은 따라서 금방 그 커다란 사람들의 공간에 갇힌 것 같이 되었다. 그러나 석장생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허공에 둥실 떠오른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희한한 대결을 보고 모두 다 놀라고 어리둥절해 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 깊은 사정을 모르기에 그저 놀라고 희한하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그저 희한하기만 한 노릇이 아니었다. 을의 무공이란 신랄같이 작은 오차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정교한 학문인 것이다. 백방생은 지금 그 30명의 노인들이 아직도 대강 오행무극의 진세 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실상 그것이 무서운 점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상생상극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힘으로 뭉쳐져 있으며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실은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석장생은 그것을 보고 감히 섣불리 출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출소할 때는 오히려 지금일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문득 백방생은 그 노인들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것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30명의 노인들이 모두 똑같이 안색이 일그러지고 두 눈이 툭툭 불거져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얼핏 공력이 딸려서 생기는 증상과 흡사했다. 그러나 기실 그것과는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것은 오히려 공력이 급증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갑자기 공력이 그토록 급증하게 된 것일까? 점차로 그들의 눈알뿐만 아니라 얼굴의 피부와 온몸의 모공까지도 툭툭 붉어져서 붉은 선열이 내비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그들의 몸은 넘쳐나는 공력 때문에 터져버릴 것 같았다. 백방생은 기실 그와 비슷한 광경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문득 놀라서 속으로 소리쳤다. 천마 해체대법 천마 홍쌍 디귿 치포이다. 이전의 흥루의 고수들은 그 대법을 모두 펼치지 못해서 백방생은 아직 그 위력을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그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지장을 받게 된 정도는 아니었다. 백방생이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 대법들은 바로 천마 해체대법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백방생은 필시 그 석장생도 그런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다소 망연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가볍게 우수를 들어 올렸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반격을 개시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득 그 순간에 석장생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그는 다소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잠시 공격을 주춤거렸다. 그것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갑자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자기 석장생을 휘감은 사람들의 거대한 막막이 붉은 핏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장래에서는 꽝 하는 천지를 흔들리게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흙먼지가 하늘과 사방으로 비산했다. 그것은 실로 수십만근의 화약이 일시에 폭발한 것 같은 엄청난 광경이었다. 사람들은 그 여파에 덜어 뒤로 날려가기도 하고 혹은 분분히 이를 피해서 뒤로 십여 장이나 물러났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은 이윽고 흙먼지들이 가라앉자 눈을 부릅뜨고서 장래를 주시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 악마 악마의 천마해체대법이다. 그렇다. 갑자기 장래는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천마해체대법이 실현된 것이다. 그 신기막측한 무공을 펼치던 30명의 노인들은 이미 시체도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흩어져서 보이지 않았다. 장래의 중앙에 보이는 것은 직경이 거의 십여 장이나 되는 거대한 구덩이였다. 그것은 바로 그 30명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폭발시켜 가면서 이렇게 놓은 작은 화산의 분화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한 사람이 둥둥 떠있었다. 석장생 바로 그였다. 사람들은 석장생이 아직 비교적 무사한 것을 보고 논란은 한편 크게 안도해하기도 했다. 그 엄청난 위력을 보였던 30명의 천마해체대법은 바로 그 힘이 오직 석장생에게 집중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불가사해하기도 했다. 그것은 곧 석장생이 말로만 듣던 천하제일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쉰내장 나타난 세월팔선 세월팔선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집중된 가운데 석장생은 마치 입정한 수도승처럼 눈을 감고 허궁에 떠있었다. 그의 안색이 다소 창백해지기는 했을 나 의복에는 거의 먼지도 묻지 않았고 또한 거의 찢어진 곳도 없이 말끔했다. 어떤 무림맹측의 사람들은 그 대단한 능력에 감탄하여 즉각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고수들은 이미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림인들이 느끼는 고도의 직감력이었다. 그것은 왠지 몹시 태연해 보이는 석장생에게서 더욱 느껴졌다. 태연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다소 놀라고 어리둥절해하던 세월호세의 다섯 순애들은 일순간 그쪽으로 날아가서 둥글게 석장생의 몸을 애웠었다. 그것은 마치 여섯 개의 괴이한 물체가 허공에 둥둥 떠있는 것 같았다. 자의를 걸친 도막의 주인 도황제 도황제가 음산한 어조로 소리쳤다. 흐흐 이미 승부가 났으면 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억지로 참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석장생은 그 말에 서서히 눈을 떴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무림맹 쪽의 사람들이 도련 비명을 질렀다. 바로 석장생의 입에서 갑자기 분수 같은 선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선열 속에는 이미 잘려져 나간 내장 부스러기도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석장생의 내장은 겉보기와는 달리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란 말인가 무림맹 쪽과는 달리 그것을 보는 세외오세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순득이의 광채가 흘렀다. 그것은 세외오세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문득 회의를 입은 1월 신교의 주인 1월 신마성 1월 신마성 2 음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우리는 이미 내가 아직 그 절맥절맥을 치유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너는 그 연공을 성공하 고마랐겠지. 하지만 그때라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했어둘 것이다. 석장생은 그렇게 피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자 안색이 마치 납덩이처럼 시퍼렇게 변했다. 그의 신형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겨우 말했다. 좋다. 내가 졌으니 이제 너희들은 중원에서 물러가라. 이제까지 말이 없던 나미를 입은 검총의 주인 천검성자 천검성자가 말했다. 정말 가소로운 소리를 하는군. 우리가 기왕에 온갖 고초를 겪으며 너를 제거했는데 그냥 순순히 본토로 돌아갈 것 같으냐. 석장생은 오만상을 찌푸렸다. 너희들은 이미 나와 사전에 약조하지 않았느냐. 1월 심마성이 음냉하게 말했다. 약속. 약속이라고. 그게 대체 몇 푼이나 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미 승자이고 거칠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냐. 이제부터 이중원은 우리 새우새가 다스리게 될 것이니라. 순간 석장생은 분노하여 우수를 들어 올렸다. 갑자기 투명한 듯한 광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그와 거의 동시에 다섯 사람들의 우수도 올라가고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의 손끝에서도 역시 옷빛깔과 똑같은 다섯 가지 빛깔의 광채가 퍼져나와 석장생에게 덮쳐갔다. 그 순간은 아주 찰나지간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석장생의 옥색옥색의 광채가 다섯 사람을 뒤덮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다섯 가지 광채의 저항을 받아 주춤했고 이어 느닷없이 그 옥색의 광채는 급격히 위력이 약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석장생의 공력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섯 빛깔의 광채는 그리하여 곧장 석장생의 몸에 정확하게 격중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광검광검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따라서 그 신비하다는 전설의 무학을 보게 되었다. 갑자기 주위가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 뒤덮인 채로 석장생의 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다섯 개의 조각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이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실로 그것은 너무나도 그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허망한 죽음이었다. 석장생이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참혹하게 한순간에 가버릴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오히려 갑자기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그만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었다. 과연 그는 천하제일인이었던 석장생이 틀림없는 것일까 하지만 누가 보아도 그가 천룡무가 주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아버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그 앞으로 달려나갔다. 바로 석룡안이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뛰어난 둔재라고 해도 세호세의 주인들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천검성자가 즉시 다가오는 석룡안을 향해 우수를 쳐들어서 공격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일단의 사람들이 불호 소리와 함께 그 앞을 가로막았다. 아미타볼 그들은 바로 석장생과 함께 나타났던 소림삼신승이었다. 천검성자의 남색 남색의 광검이 성룡안의 몸을 쪼개려는 순간에 문득 고해선사의 손끝에서도 한 줄기의 노을빛 광채가 피어올랐다. 놀랍게도 고해선사도 역시 광검의 경지에 오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광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오직 세호팔세의 주인들 뿐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로파 천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실로 소림삼신승 소림삼신승의 우두머리라는 명성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고해선사의 활약으로 성룡안은 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고해선사의 무공이 천검성자와 비슷한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광검이 서로 부딪힌 순간 고해선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났다. 그것을 보고 천검성자가 다시 광검을 발출했으며 고해선사는 다시 반격하여 재차 그는 두 걸음을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렇게 연달아 네 걸음을 물러나자 고해선사는 내상을 입었는지 그만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비록 옆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고해선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무학의 경지에 있어서 한 단계는 마치 그 차이가 하늘과 땅과도 같아서 심검의 경지로는 도저히 광검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단지 천검성자 한 사람도 상대하기 어렵건을 하물며 나머지 네 명의 고수는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무림맹 쪽의 사람들은 그만 넋이 달아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나설 때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장래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모두가 죽어버리면 장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천검성자가 세 번째의 광검을 날리는 순간에 백방생은 이미 신형을 이동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의 오른손도 가볍게 올라갔으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발출되었는지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 간 갑자기 남색의 광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천검성자가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뒤쪽으로 피를 내소두며 날려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장래의 상황은 크게 일변했다. 이제까지 절망하여 공포감을 느끼던 무림맹의 사람들은 일순 어리둥절해하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로 득이해하던 세외호세의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서 눈을 부릅떠다. 하지만 장래의 사람들이 똑같이 놀라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경악감이었다. 그들은 백방생이 그토록 쉽게 세외호세의 하나인 천검성자를 물리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러한 주위의 시선을 이미 의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래도 이 모든 싸움에는 깊은 음모 음모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먼저 세외호세의 주인들을 제압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다른 네 명의 순애들에게도 손을 쓰려고 우수를 연이어 들어 올렸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하늘이 잠깐 어두워 지는 듯 하더니 차가운 한 차례의 고항과 함께 허공의 몇 명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멈춰라. 백방생은 기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이 우선 그들부터 제압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가슴에 쇠망치로 후려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그 목소리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만 경악했다. 세상에 단지 목소리만으로 자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정말로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비단 무공을 펼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순간 내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며 한 모금의 선을 입었다.